아, 나 왔어요? 아, 나 혼자 떠든거야? 아, 나 혼자 떠든거야? 미쳤네 아까 어땠냐면 이건 전체 다 나와서 안되겠다 다 아시죠? 전장입니다 어? 캠이 인식이 안되는데? 혼자 의지를 하고 있었어 극혐이죠 지옥했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뭐 먹냐고요? 이것도 방송 안나갈 때 말했어요 6,500원짜리 KFC 두개 이벤트 있어가지고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라고 써있지? 켄터키 클래식이랑 켄터키 스파이시 버거 맛 켄터키? 형, 그래요? 징거버거 같아 그냥 다, 달어 뭐해? 아래라도 찾을 줄 알았어 음 이 아래 까면? 앗 아 종다이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저엔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정갈이 아끼는게 좋대. 원래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은 때리는 순간 아싸 이득 다 기계인데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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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한게 나왔어. 속공인데 안뜨렸어 아 소금이 아니구나 내구한다 내구해야지 뭐야 허잡하네 파기 증진 왜 이거부터 때리지? 이쪽으로 안갈수도 있는데 이거 때려야지 하나 더 먹어야겠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오오 풀잼 하아 네네 이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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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기라는거죠 이건 이게 왠지 있을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아 아니 음 뭐 뭐 아 기계가 아니네 일단 이거 한 대 때렸으니까 게이드 메칼라르 왜 이거 메칼라르 아니야 야생의 순결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최만구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9 11 11 11 12 12 12 12 12 13 13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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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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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이에요 공룡술은 야수고 치킨이라고 해서 야수라고 생각합니다 도미네이팅 후원 감사합니다 어? 왜 합체했지? 아 이거 안주려고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하자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아 쏘지 마세요 알라르 정령임 멋있네 잘 싸워 행복하게 아 네 재미없어 흠 아니 그 양꾼 내가 기계 발견 안해서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기계가 잔뜩 있고 시너지는 야수고 비밀도 든 데다가 야수 아닌 것들도 있고 개같은 직업이네요 자 으깨지실 분이 계신가 으깨지실 분이 안계시네 다 와우하네 클래식 나와서 줄그룹 어제 주펄대전 누가 이겼냐고 말도 안되는 것 좀 질문하지 마세요 진짜 편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게 궁금할 수가 있어? 난 이해가 안돼 응 응 응 응 릿지 응 으아악 으아악 스스로 자신의 위기를 만들고 깔끔하게 반격하여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 그것이 치매 듀얼이다 몽그링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발경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이 도발이 쏠쏠합니다 치아 으깨는 중이라 좀 이따 갈게요 좀 이따는 안돼요 좀 이따는 제가 와우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휴대폰으로 누워가지고 전장 좀 했거든요 다졌어 그래서 어저께 7400으로 끝냈는데 지금 7200이잖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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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이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업 안했지 이거 어때 음 하나 좀 엠병 때려면 이렇게 해줘야되요 엠병을 떤다? 이길거라고 생각했겠지? 엠병 이거나 가져가 이 자식아 엠병 꼴좋다 엠병하면 이렇게 되는거야 리치한테 엠병 사고파는게 뭐야? 토큰 팔아서 올리라고요? 뭔 말이야 토큰을 팔고 이걸 왜 팔아? 어차피 동전이 이게 동전인데? 생체동전인데? 업하고 엠병 환상의 리치플레이 절대 안져요 여기서 난 바로 삼성갑니다 계속 가시죠 앗 오 좋아 와 이쪽으로갔어 데미지 최소화 잘살았다 엠병 충전이냐? 폐화냐? 이렇게 으악 엠병 어차피 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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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개면은 서순이 좀 이상해요 자 이거 좋죠 아 똑같구나 아 좋죠 좋은거였죠 두번 뚫릴뻔했죠 피웠어 뭘로 체력을 붙여준다고? 규지? 규지 붙여줘? 규지? 어차피 쓸것도 아닌데 돌려? 벗기 벗기 무언피 우린 뭐 아 아 아 다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헌보했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도발은 하나는 필요해요 나한테 톡톡이 당했죠 리치 무시하다가 내 체력은 왜 자꾸 이래 자 별로 안맞았는데 아 이거 가야돼? 일단 자 어차피 도발이 하나 있어 자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이리서 통전 안 쓰고 싶었어 뭔가 손해받으면 뭘 손해받냐면 잃고 손해봤어 이게 여기때로 이걸 동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돌린거 필요한거였어요 이게 뚫릴때까지 좀 걸리니까 이렇게 가야될거같은데 멀룩이고 멀룩이 안죽어 멀룩이 안죽어 이게 욕심뽀플레이는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자 왜 좋아 빈 미 차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3 3 3 4 5 5 5 5 6 6 5 6 6 7 6 6 6 6 7 7 7 7 8 9 이거 미래를 보면 멀룩인데 당장은 수박 절 안 돼 절단기는 순서가 너무 필요해 멀룩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순서가 앞에 가야되는게 너무 많잖아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안되게 되었 안되겠지 칼렉? 칼렉은 너무 멀어 오우 살았어 충전 칼렉 이게 7등이란 말이야? 돌아보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죽었네 중매 기계대? 별로야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여기서 씨.. 칸고로 나옵니다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아싸 안 짜증났고 아싸 안 짜증났고 아싸 아싸 전력을 다한다 전력을 다한다 와 나 돌릴뻔 아싸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오 다행이네 아 아 이게 엠병 냄새나는데? 아니다 개체수 개체수가 조금이라도 더 많았습니다 조절 쓸 수도 일일삼똥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 나왔다 동파면 이 하수인들 좀 독성만 하나 있음 되는데 독성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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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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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룩이잖아 이거 여기다 바르는거 어때요? R이 먼저 터져야지 침착하게 해 얼거? 왜 얼거? 이거? 얘가 너무 싫은데? 졌는데 그냥? 어? 이겼네? 멀룩이 한번 더 붙었으면 괜찮은데? 근데 처음에 히드라가 선빵을 치잖아요 두.. 도발 두 갠데 이쪽에 붙은거는 행운이었어 이쪽에 붙었으면 참머리 그냥 죽어가지고 그래서 운빨 탓할 수가 없어요 운빨 탓하면 미친놈이야 뭐하 각각? 뿌자 잭슨 뿌자예요? 따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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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보 발령 찌꺼기 많이 모아놔야해 어우 되게 연병을 고르지? 잭슨은 제루스를 사야된대 날먹하라구 타르트끼들한테 비밀이구이거 날먹 특화잖아 얘 아니....어떻게 이렇게 뽑냐고 oooh 오오!!! 이 미친새끼는 5턴에도 또 팔고 또 살꺼 아니야 나는 팔고 사지도 못하는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ㅣ 스스로 이 길을 연출하고 깔끔하게 반격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 그것이 치매 듀얼이다 됐어 그래 그래 늑대같은 것도 골라야지 어? 뭐? 뭐 2,3짜리만 걸릴라 그래 뭐야 이건 찾아 주가팀 용..용벌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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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가치가 일일 붙기때문에 오오 효과에요 야 오오오 보기 힘들잖아 퍽 퍽 어떻게 이거 이게 얘가 어시스트하고 얘가 마무리해가지고 쏘지?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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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얘네 근데 이거 체력 늘려놓으면은 교환 좋아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체력을 유지하고 얘를 올려 얘를 깔고 하는게 맞거든 원래는 근데 따스윙을 이기려면은 여기다 3,4를 만들어서 일체력이 교환이 쉽게 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게 중요하겠죠 시라노 0629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쥐 때라도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죠 좋아 깔끔하게 4짜리 알차게 맞췄죠 침묵 그래 이렇게 세요 퍽 흐 흐 퍽 흐 흑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하아씨 죽이고싶다 얘 지금 영룡실판이 아니죠? 토그가? 토어같은 줄 알고있어 토그가? 좋아요 이거 먼저 때리고 공격력 높아진거에다가 때려서 붙여준다 망상원 질이 좀 떨어지는데? 자 공격이 낮은 녀석 보내버렸고 자 간다 그렇지 일자리가 남았을때 참고가 걸리네 이겼으면 됐어 방금껏 아팠다구 야수 뭘로 어때요? 이거 괜찮거든? 당장버티기 어때 당장버티기 페어 페어도 되고 아 이런 질 낮은거 사면 안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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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은데? 아 나쁘진 않아 질 낮은데 꼴찌들의 반란이랄까? 아 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엔 저쪽은 좋네 난 나쁘지않고 이거 쳐야지 야 뭐하는거야 아 살려서, 아 그래 폭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럴때 꼭 이걸 칩니다 그쵸 찌꺼기가 과학이에요 꼭 이건 안쳐줘 첨부의 과학이야 물리법칙 같은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그래서 폐허 찼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맹독전사 공격력도 높아서 이 첨부와 어울린다 이걸 쳐내 알이 아니라고? 왜요? 알이 아니라고? 왜요? 왜 이따가 올려 ak- 가미 forts 헤라네는 그리유 부햑 얘는 한 턴을 더 기용하면서는 빨리 조금이라도 기용하면 좋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음, 좋아 어 막 세질러경에 안나오고 이상하게 쎄네 버프 준거 다 버릴거잖아 계속 쓸거야 황금 만들어서 아르거스를 이게 굳이 해야되나요? 쥐가 터지니까? 아르거스는 필요 없어 나 참을성이 없다 바로바로 나와라 아르 황금 가야겠는데? 아르 황금 가? 뭐가 제일 최악이냐 얘는 독성에 그게 있어 여기에 첨부 붙는거 아냐? 빌어먹을? 어 좋아 팀장이 너무 많아 어쩜 이렇게 찌꺼기를 잘 없앤다 골고루 춤 아득바득 비기네 아유 아유 이뻐라 이거를 해놓고 리본데어를 찾는거죠 에? 리본데어를 찾는거 아냐여 어 하 나 참을성이 없는데? 레이스 형이라서 얘가 더 좋은데? 얘가 더 좋아 얘는 올라가봤자 4잖아 당장은 볼바래요 그리고 당장은 얘를 빼야돼 근데 여기다 독이라도 바르면 괜찮거든 그래서 쓰고 싶었던 건데 천보녀는 얘를 기용할 거라서 얘 빼자 얘 함정이다 멀록배라고요? 천보녀는 기대값이 적다고? 이러니 찌꺼기한테 붙을 수가 있다고 뭘 알아? 쉬들어갈걸 산넘네 이 1차례잖아 13대?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여기다 붙인게 좋았어 계속 쓰잖아 어? 멀록을 안 버린 될까? 야 얘를 교체? 얘를 쳐내는게 맞아 국밥 있어서 얘 좀 주고 싶은데 얘를 찾으니까 bitcoin 얘를 빼면은 전력 누수가 확 생기는데? 지금 딱히 막 지켜야 될 건 없어 아우 뺏어가는거 좋아 아우 이거 까지는거 좋죠 음 지는 나오고 난 안나오고 음 음 거부자 난 여기까지인거 같아요 캐리가 안돼? 어 잡았네? 자궁 얘기가 달라지지? R이 다있다 R이 다있어 R이 다있어 R이 다있어 천상에 뭘로? 뽑기? 천상에 뭘로 뽑기? 뽑아 이런 밖에 안되잖아 그리고 뺄거는 이거 뺄게요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응 진짜? 자 이거 가야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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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내 몫이 내 몫이 근데 이거 촤악 이거 쓸거 아니야 촤악 왜 이렇게 약하지 하나같이 약하네 하나같이 약하네 묵밥이 몸 안되죠 촤악 하고 이거 긁으면은 버텼어 천말 못쓰고 나오고 이겼는데 아 황금알이 다한다 황금알이 다해 아 식빵의 마요네즈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아 불안? 불안 자리 없어 얘 자리 어 불안 살까? 불안 하나 사자 자리 있을거 같은데? 어 독성이다 얘 팔고 이건 그냥 의미없고 그죠? 야수 때리고 천보 뚫고 야수야 야수면 천보 없는데? 야수 다섯개 잽같은거 쓰나? 잽같은거 쓰나? 리븐? 야수 이거 그냥 나가줘야되나? 야수인데? 네 야수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에요 그래 왜 내가 먼저지? 백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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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장 tan 그레이든 하나도 이기 papier 조언 약간 흔한 헤이 하나 지지 럴록을 첫 부쇄요? 첫 부쇄니까 뭐야? 빗속은 빼는게 낫지 않을까요? 무 정신이 불끈스러워 못 걸렴 너무 고민을 앞에 많이 했어 어? 얘만 안 건드렸는데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얘는 한결 약하다? 안 건드렸어 아니 굽일 이건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1.2.2.2.2.3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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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뒤로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지 히힛 히힛 어 잡았어 아 운이 없죠 야 왜 쎄지? 야 왜 센거야? 또 나왔어 다시 쓰라고 독만 찾으면 될거 같은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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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자리가 없네 왜 샀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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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독 안나오면 천물 버려야될거 같은데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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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천상의 보호막 때리고 때리고 죽었으니까 나오고 버프 3개인데 올리라고?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떻게 더 약해진 것 같지? 엄마곰이 의미가 없어 진기하게 도발은 안 할게요 히드라가 있어가지고 도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증식하는 위험? 아니, 밀필없어 이것도 차려 도발 도발이 없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굴은 야수라서 의미가 없어 도발 자리가 안 빠졌어 오, 잡았어 의미 없지? 근데 잘 긁었어 이겼네 이겼어 이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후진대로만 긁네? 자신의 위기를 스스로 연출하고 깔끔하게 반겨감으로써 관객들에게 카타..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 그것이 침해 듀얼이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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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1 남겨서 이것이 침해 듀얼이다 GHD1DLA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걸로 다거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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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똥이 아니에요. 어저께 밤에 6등, 3등, 6등, 8등. 이 지랄하고 떨어졌어요. 자신의 위기를 연출하고. 직박이형 어깨야 되는데. 이 지랄하고. 뭐 할까? 요구하자. 오랜만이네요. 요구. 아 보지 말라고요. 일 안하는 것 같아. 보면. 일을 안해. 나는 이게 일이야. 일곱 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함정 카드가 있죠? 함정 카드가 있어요. 과감하게 돌려줍니다. 나쁘지 않아. 2, 1, 1, 멀록. 그리고. 그 이거. 야비한 소왕마마 아니면 돼. 항상. 2, 2, 2, 1, 5. 들어왔어요. 2, 1, 7, 5. 2, 1, 7, 6, 7, 6, 5. 두어 악마 왜 악마지? 왜 악마인거지? 나 요그 사탄에 한 대 처맞는다? 용납할 수 없는데? 어? 저거는 거 없다 진짜 어? 저거는 거 없다 공격력이 다 낮네? 털씨도 낮는데? 이거? 얼려 나쁘잖아 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에요 왜 얼리긴? 좋아 크으 그걸 건드려요 왜 얼리긴 시너지 좋잖아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4분 1 2 2 2 3 2 2 2 2 2 2 3 2 2 2 2 2 3 2 2 2 2 2 2 2 3 3 2 2 2 2 3 2 3 3 2 3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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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6 5 5 6 5 6 가자구요? 왜 열갔냐고? 내 맘이야! 어차피 그 롤 할거면 의미 없잖아! 신경꺼! 잠깐만 하나 사면서 업? 아니지? 얼려 줏꾸미 하나 삽니다 줏꾸미 하나 사 자 줏꾸미 좋아 지금 타이밍 굉장히 높.. 빠른 타이밍에 줏꾸미야 어차피 그 다 못사거든 자리 남거든 또 이거 쳐라 오케이 이건 안좋은데? 좋아 오오! 오오! 미쳤냐? 어이! 또 이거 쳐라? 얜 뼘 고마워 자 아 이거 좋은데? 응냄을 하고싶은데? 폐하나 버립니다 음 아름다워 음 아름다워 이건 안아름다워 음 좋아 너무 쎄다 깡패다 깡패 하수인들이 제 몫을 독특히 해냈군요 아 나 영능쓰고싶은데? 근데 얘가 빠지면 이게 안좋아 얼른 얼른 리롤은 뭔 리롤이야 게임할 줄 몰라요? 공격력 왜이렇게 높아? 좋아 이걸 엠병을 하네 위기다 이거 위기 위기 극복해 극복 못했어 크게 맞아 13분 아 나 페어 찾자 페어 찾읍시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좋은게? 좋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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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와 3분의 1인데 딱 걸리네 결국 니가 엠병을 하는구나 음erek 으 으 으 으 아멘 용어로 바꿉니다 입 닥쳐! 나만의 듀얼이 있어! 약하구만 연장김님 9개월 고맙습니다 좋아 약하구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전송시대 아래의 면을 고르밍 아래의 면을 공랄개여 영원하라 가슴 진짜 좀 센데 이걸 때려버리네 쭈꾸미가 잡아버렸네? 못들네? 아 졸려 아 한숨 잡아야겠다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이 동문들은? 아 재미없어 집안에 디어라 다 뒤졌죠? 말씀이 심하시네 응? 나잇용잇니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잇용잇니 다 좋은데? 로즈더로만 갑니다 로즈더로만 갑니다 아 어떻게 여기로 6등을 하지? 존임상하네 한번만 더 돌려보자 이거 해도 비밀 왠지 ㄹㅇ ㅋㅋㅋㅋ 더 좋은게 있어 페어 어차피 지잖아 냥이가 더 좋다고 제가 왜 소왕마 안 산 줄 알아요? 5코 타이밍에 소왕마 사면 팔고 사기가 싫어져요 제가 유지 하고 있겠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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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ea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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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 ...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용야멀 용야멀 후원 만원후원 감사합니다 L WLSDUD414님 만원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효율 좋아지고 비기고 또끼 이 자식 뭐 산거야? 안 샀네? 여기서 이건 사는게 맞는데 허이에나 허이에나 필요없어 얘는 스탯이 좋기때문에 이걸 사야돼 이걸 사야돼 아셨어요? 용야말 할때도 용야말 할때도 얘가 더 좋기때문에 나부터 안죽죠 앗 까비 까비까비 쯔그흐 5477님 내가 먼저 안때렸으면 처발렸다 이게 사기야 도즈는 superficial 아 아까 하예 나가서 absorb 황크하였다구요? 바로 했는데 Fit 잠궈 아싸 내가 먼저 매특마다 채팅창 컨닝하는거 꼴보기 싫어 죽겠네 좋아 이겼어 이제 아쉽게 먹기 해야됐군요 ... 유 Edison 흐랬 흐랬 흐흐흐 흐흐흐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나 달라irim 자 이렇게 패를 보충해놓고 가는거에요 안정적으로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거 볼 수 있잖아 이거 너무 사랑하자 쟤가 쥿끼미 쥿끼미 사성 이제 막올렸잖아 쥿끼미 다음에 쥿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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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바로 업합니다 일 안하세요? 쥿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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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게 일이야 너무 강하다 나 지금 알았어요 이거 끝나고 끝나고 한파네요 ... 악마로 갈거냐? 이거 neur навер? 이已 born 악마로 갈거냐? 이거냄인데 이 기 IFI를 원한 potato 악마로 갈거냐? 이거냐? 이게 더 나오니 이게 낫 샀네 이걸 백을 그랬나? 플라 귤 안 죽을 것 같은데 온갖 강력한 하수인들이 다 울 겁니다. 제가 매콤한 틀에 젤 겨자를 준비했거든요. EM병은 없고요. 홀드린아 터져줘야 되는데 홀드린을 먼저 터뜨렸어요. 욕심부렸네. 욕심부렸네. 뭐예요? 욕심부렸네. 휴킷 근데 row 푼탑 돈만 날렸다니 사치 했잖아 사치 리부인데요 아르거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사치 히드라 아까 아르거스 있었어요? 없었어? 자리까지 비워주네 저게 안 터졌어 오 1차례 좋아 저 공병이 높은거 잡아줬네 슥 슥 썩세스 죽었네 잘가 악마 악마 안맞은 요구네 하이에나? 뭐 피어넘 피어넘 아르바이트 티라 있으면 좀 곤란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거 쎄! 리분데어랑 뭐 나오면 되겠다 페어 찾아가지고 뭐 그런거 개같은거 그거죠 안죽었어 지옥이죠? 여기가 지옥이죠? 어이 1등 소질이 있으시군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엄마 꼬옹 뭘로 이거 살건 아니죠 어패 아니 아니 어파지마 이거 그냥 하나 사놔 못 찾을 수도 있잖아 내가 뭐랬어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했지 야수가 없잖아 야수가 없잖아 흠 음 페어를 찾아도 좋고 히드라도 있고 리분데어도 있고 찾을게 얼마나 많은데 뭘 자꾸 올리래 음? 옘병지랄이라고 써 쟀는데 쟀는데 근데 얘는 좀 덜 아프겠다 그죠? 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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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맞고 갔어 또끼 또끼랑 나랑 38대 맞고 갔어 아 이거 올릴까봐까 뭘로 쟈로 바꾸기? 쟈로 바꾸기? 음이 있나? 음이 없어 페어 만들기? 찾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찌꺼기 많아가지고 페어지만 그냥 찌꺼기 찾는게 더 나을 것 같아 뭘로 여섯개? 히드라 있을 수 있고 오 살았어 잡았어 얘가 희망인데 지꺼기 히드라 살았으면 괜찮을 뻔 했겠는데? 그죠? 어 이겼네? 육성이니까 죽었어 야 독을 이렇게 덕지덕지 발랐는데도 이겼어 야 독을 이렇게 덕지덕지 발랐는데도 이겼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것까지 의미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어이구 Olos 뭐 또 또 불 rag 또 끔 멈출 절단기 절단기 어떻게 하죠? 절단기 못잡아 리본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저기 적성 얘만 잡으면 될거고 5성 8 12 8 얘를 어떻게 잡아? 못잡아 천보가 있어가지고 아! 구울 찾으면 되자 구울 돌아보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천보가 필요없고 천보가 필요없고 천보가 필요없고 천보가 필요없고 천보가 필요없고 천보가 필요없고 얘.. 얘? 얘 괜찮은데? 하나 그냥 없어버리기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오라고 profession 행정 이거..이거 괜찮아 계속 계속 그리고 얘가 긁어주면서 첨부좀 벗기고 순서대로 싸우면 몰라? 체력 그렇게 안많아? 앗 자 채워 숨어 숨어 앗 살았으면 이겼어! 어어!! 살았으면 무한증식으로 이겼다구 이겼지 무한증식으로 골드림 뽑고 골드림 뽑고 또 골드림 뽑고 막 연병하고 막 하면서 막 또 긁고 막 몇등이죠? 2등이죠 6등, 2등, 1등, 6등, 3등 넓뛰 자 시간이 없습니다 한판만 단판으로 끝내요 또 이형 뭐해 4차극계기 주펄의 유쾌한 시즌 40호 반란 시즌 40호 유쾌한 반란 시즌 40호 유쾌한 반란 크흠님 후원 감사합니다 방울배면선 방울받 안 나올걸 아 전쟁하고 계신구나 어어어 오오오옿 오옿 합쳐오옿 합치고 리븐 돼요 아 안되는거야 골드가 안되네 어 뭐야 어 이건 맞아 이건 맞죠 올려 왜 안올려 올려요 왜 풀어 왜 뽑으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 육성인데 뭐 안합치는게 나 이거 하나 합치고 좋은거 하나 또 하는게 낫지 그래 히드라같은거 내는게 훨씬 낫지 왜 안합쳐 안합칠 이유가 없는데 사사사 사사사사 사아아아 이거 내고하면 골드림 이거 엄마건 붙어가지고 체력 26에다가 이거 또 붙으면은 26에다가 또 붙으면 뭐야 31에다가 8816 붙어가지고 체력 막 50짜리 그거 되는데 못찾는거야 그러면 찾는게 뭐야 골드림 하나야 찾는게 뭘 이거 이거 사놓고 어땠어 나왔어 근데 찾는게 나왔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이거를 사서 합치고 자리 남죠 사자같은거 올려놓고 야소가 좋은게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사자같은거 올려놓고 곰을 팔아야돼 다 3등 제 3차 주음이 느끼기 아 4차죠 4차 주음이 느끼기 옛날에 막 대동 11차 뭐 이런거 쓴다 대동 빌라 11차 빌라 막 몇차 무슨 빌라 7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예 왜 그거 안합쳤어요 뭐야 맥스나 맥스나 왜 안합쳐 왜 안합쳤어요 왜 독 또 사면 되잖아요 어차피 육성인데 히드락 넣어도 되고 그 자리에 나올지 안나올지 몰라가지고 육성에서 그 방울뱀만 나와도 훨씬 세지는데 안 나왔어요 합치면 육성 하나 꽁으로 주잖아요 몇등 했어요 그래서 저번판에 2등이요 어 진짜요 네 3등 하셨잖아요 훈수 들을거에요 안들을거에요 근데 왜 나보다 빨리 게임이 끝났지 맞아요 거의 육천점은 좀 지지부진하니까 댁이 팍팍 안쎄지니까 지지부진하지 뭐라구요 하하하하 자 단판승부입니다 4차급깨기 이거하고 와우합시다 예 네 아 오늘은 방퍼를 못하네 나도 방송하고 있어서 아 지금 방송중이세요? 예 오늘은 좀.. 보지 마세요 제꺼 안봐요 안봐 아 어떻게 저 노즈드룸을 어떻게 저렇게 잘잡지? 노즈드룸을 제발 나오지마라 나와 아 진짜 미친듯이 잘잡아 노즈드룸을 할때마다 노즈드룸을 야 지금은 선택을 해야돼요 그거에다 또 나얼이야 이거 이걸 하던지 아니면 한번 고쳐서 뭘로 욕심이야 확인은 해볼게요 하하 묵친 선택 어떻게 이게 계속 나오지 여기 진짜 개구린데 개구린데 다릴.. 다릴 쇼하시게요? 예 너무 화가 난대 진짜 저혈압인 분들은 이거 하세요 이 게임 하세요 혈액순환 되게 좋아져요 괜찮아요 보통 짐목잡고 죽지 않아요? 하아 또 업 안한다 또 업 안해 또 업 안해 뭐? 업해 이 개새끼야 아 왜 이렇게 욕을 해 아 업 안하잖아요 지금 피라마드 피라마드가 업을 안하는구나 아아 나 펠라고 나 펠라고 나 펠라고 업 안하는거 봐 아 매미어범님 감사합니다 아 이건 못 이기지 침착맨 침착맨은 린정이지 근데 침착맨 좀 별론데 찾기 힘들텐데 3턴 케이 하아 씨 1탄 전시관리 2탄 업 안한 피라마드 3턴 케이 라고? 기계 쪽으로 한번 가볼께요 침착맨님 아이고 침착맨님 네? 잘하고 있어요? 네 8,9였어야죠 뭐 생각했지? 침착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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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랑 피가 똑같지? 그만 때려ㅓㅓ어어어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엑 어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런거? 누워가 뭘 어떡해 얽어야 되나? 3,4 잖아. 이거 좋잖아. 얼른. 사톤 미라. 꼬민이 형은 누구 만났지? 아 지금 쎄. 보니까 필드에 다 쎄네. 그쵸. 잘못 걸렸네. 또 이거 칠 줄 알았어. 진짜. 또 여기 친다? 아 이걸로 이득 너무 많이 보는데? 자아. 몇 번째 반란이지? 반란 전문가야. 보통 업할 만도 한 대 안 했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다음에 세 개 다 살게요. 얘를 만난 게 에바였어. 다음 턴에 고양이 팔고. 얘네 셋 사서. 4,3 짜리. 얘. 그럴 수 있어. 얘도 그럴 수 있어. 찾아보겠습니다. 얘도.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얘를 3 턴에 만난 게 말이 안 돼. 왜냐면 얘네가. 계속 다른 데를 패주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내가 제일 셀 때 이게 맞잖아. 마치. 오코 요그처럼. 아싸. 나부터.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이거 잡네. 아아. 너무 뒤에 잤다. 너무 뒤에 닿았나 보다. 내가. 피해 최소화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맞아. 나 한번도 못 이겼어. 다 Aut van. 음룍에서 더 많이 지求할 줄. 저도. 그 외. 네디. 워우우우. 어 Agriculture. Guinea. 썩 맘에 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지요 유쾌한 반란 시작합니다 나도 할거야 유쾌한 반란 네 유쾌한 반란에 제로스가 도움이 될까요 안될까요 제루스? 도움 안돼요 좋아 히드라한테 버틸 수 있는 책 이겨용만 좀 잡고 싶은데 자 품탄 두발로 갑니다잉 으음 됐어 아 딩기다 봐 4댐 또 졌어 6댐 6댐 이게 트랙이야 이거다 이거야 맞죠 진짜 유쾌한 바이러스 시작됩니다 진짜 유쾌한 바이러스 시작된다 얘를 팔아서 얘네들을 강화시킨 다음에 합친다 그게 내 계획입니다 기계? 기계? 근데 그러면 1골드 손해보지 않아요? 1골드? 누가요? 처음에 팔면 처음에 팔면? 네 1골드 손해보지 어쩔 수 없지 죽자라고 생각해서 안 터져있어 아 좋아 잘 비빔면 이제 죽겠는데? 아 너였구나 오 형이었네?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저 한번도 못 이겼어 지금 두 분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중메달. 기계 중메달이야 그죠? 빛이 희망해져다. 우린 싸움단. 우리는 뭘 팔죠? 얘가... 한번 돌려보자. 얘가 합쳐지면 좋은데 얘도 참 애매해. 히드라 쳐낼까? 더 큰일이 없을 것 같아. 도발이 하나 나오잖아. 사서... 기계 중메달.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자. 제발 리블데어 적용만 안 당하길. 도발. 별로 안 쎈데? 별로 안 쎈데? 죽어 그럼! 별로 안 쎈냐고. 저게 못 쎄는데 이겼다. 되게 못 쎄는데 이겼다. 되게 못 쎄는데 이겼어. 아... 이게 있으면 먼저 판세가 달라집니다. 이 친구도 좋은데? 진짜 주퍼를 각기한 킹란시아 됐나? 어 이거 괜히 났네? 이렇게 놔 이거야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야이야 다 죽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건 토큰이 돈이잖아 잘하셨어요 이건 그냥 사요? 어? 이 친구 필요한데? 이 친구 필요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낫죠? 중매덱이니까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알은 못참지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할만하죠? 이거? 이게 들어가면 그게 좋고 자 다릴 오오 뭔가 좀 갖추셨나봐요? 네? 뭔가 좀 갖추셨나봐? 아 이제 좀 갖췄죠 어 이기네 좀 이제 다릴 좀 키카드가 몇개 나와서 용버프는 하나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아 맞다 왜 제꺼 봐요 아니 이거 그것도 오지 마세요 옆에 이거 정보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첨부로 뚫어 좋아 좋아 뭔 소리지? 왜 이렇게 세지? 아 육회 안팔라 피라마드 왜 이렇게 세? 피라마드? 깡패 그냥 석대가 없는데 악마 뭘로? 아 큰일났네요 이거 큰일났습니다 늦어서 쳐내? 그럼 자리가 하나 비는데 자 다가 없으면 소환이 아뇨 창뽕 찾아냐라고 정맨 서비스로 Min 이말고 숨젓 암 잖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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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 별판을 냅시다 단판만 보면 안 합치는 게 나아요 전 미래를 보잖아 전 미래를 보잖아 어어? 제발 아이 스포 하지 마세요 충전 제발 아이 아잇 안되죠 첨부전사들을 이길 수 없죠 쥐까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쥐자아악 하하하하하하 아아 유쾌하다 아 유쾌하다 유쾌해 아 시즌 4호 주호미누깨기 성공 어 2점 얻었어 점수 안떨어지구 2점 얻었어 야아 내가 이긴거야 그럼 예에 근데 아마 여기서 으깨질거에요 아 또 여기서 야 진짜 대지눈이 너무 좋아 날 잡고 켈투자드 만났어 그 부패가 그 패자가 여기서 국밥을 찾아야돼 국밥을 찾아야돼 수강할때 그 패자야 어 제패 그 패자의 증표할때 그 무패 스읍 이거를 바르면 하나를 더 지켜줄 수가 없어서 참 음 키들한테 기계 이렇게 바르는게 예쁘거든요 제일 이렇게 여기다 하면은 이거까지 각이 이상하게 나와서 리치는 얼마나 쎘을까요 잘 키웠는데 아 리치 안 돼 약해 약해 약하다구 쉬러 앞에다 놓으면 안되네 얘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다구 나도 모르게 리치를 응원하고 있는 나 정상인가요? 개장 하 좋습니다 세나 세나 악마가 어.. 악마 살거면은 공허군주가 완전 상위호환인데? 왜 상위호환이에요? 쟤보다는 공허군주 3개나오잖아요 공격력이 3인데? 근데 저 빗송이 키워줄거 아냐? 그래서 5인데? 이건 키우면 13인데? 성남시에서 애들 돌보는 비용 준다고 문자왔어요 좋은데요? 또 5.2.1 좋다 좋다 뿔응이 자리 안날거 같은데? 좋다 이렇게 뺄까? 쥐더 뒤로 쥐더 뒤로 얘를 이쪽으로 보냈어야 하나? 아니 도발을 그냥 앞으로 빼야겠다 히드라 지금 의식하느라 못이겨요 지금 이쁘게 때렸는데도 힘들어 아냐 이길 수 있어 와 이거 다행이다 안되겠다 이길 수 있어 쉬워져서 이겼다 키드라인인데? 키드라인인데? 키드라오는데? 키드라인 당해야되는데? 이겼어 이겼어 와 이거 제대로 된다 키드라인 충전제 충전제 미쳤다 자기가 이기는거 뚱길라 아 축하합니다 자신의 위기를 스스로 연출하고 깔끔하게 반격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카타비스스를 안겨주는 이것이 치매 듀얼이다 1등한테 졌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와우 하실래요? 전장 한판 더 하실래요? 마음대로 하시죠 정해주세요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사세요 능동적으로 하시라고요 정해달라고요 뭐하고싶으세요 자기가 하고싶은걸 말씀하시라고요 둘다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둘다 재밌어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래도 골라요 어 짬짜면이라도 있지만 이거는 없잖아요 아 이게 전장은 좀 애매해요 왜냐 이게 뒤에 2시에 예고가 안 돼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형이 이기잖아요 네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맞다 맞다 지저분해진다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지저분해져 어차피 내가 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게임이니까 패배가 예정된 게임을 한다는거 얼마나 처절한거야 슬픈거죠 자기의 패배를 예 패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자 와우합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언 포즈가서 가방 정리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 나 그거 그거 세팅하면 되겠다 나는 에드온 에드온 설치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네네 데미지 미 그 미터기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구형이라고 안떠요 난 에드온을 아예 안써요 에드온 있긴 써야돼 나는 순정이 좋아 공무원 시업 합격 에드온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자 그러면 침착맨님 화장실 갔다오는 동안 저희는 저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번에 그 줄그룹 인던 그 뭐야 공대 열린거 그거 좀 보고 있겠습니다 잉? 가셨어? 예 보고 있겠습니다 잉? 예잉? 에듀윌 꿩잉꿩님 감사합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아 한번 봅시다 봐봐 여기 보면은 야 화질이 왜 이래 잠깐만 화질구지야 이게 있잖아요 강제 사용을 해요 이게 있잖아요 강제 사용을 해요 에듀윌 보면은 여기 다 했거든요 근데 구 버전은 이렇게 돼있고 이것만 구 버전이 아니야 디테일스만 여기서 들어가면은 트위치 앱이 있어요? 그게 뭐야 제가 기억에 납니다 혈신 여기 줄 그룹에 갔었어요. 10년 전에. 10년이 뭐야. 10몇 년 전에. 여기서 내가 먹었던 아이템도 기억이 나. 뱀 코브라 대가리같이 생긴 지팡이를 먹었어요. 여기서 사제꺼. 그게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들어가볼까요? 트위치 프로그램 모드? 와우. 이게 뭔지 모르겠어. 트위치 프로그램 쓴다고요? 그게 뭐야? 트위치 프로그램이? 트위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가요? 뭐예요? 이건가요? 이거? 트위치에? 이게 이렇게 편해? 설치 그럼 지금 있는거 다 지워요? 와우 이게 편해요? 나 이거 안썼는데 그동안 알아서 해줌? 난 다 웹브라우저로 했는데 엑브라우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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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어떡해요? 게임스 모드 미치 이거 필요하잖아. 그죠? 이것도 필요하고 아 우상당 클래식 클래식 미치 와 이게 말이 돼? 내 에드온 보라고요? 내 에드온 봤어? 탐색했는데? 안 나와 안돼 경로? 경로 이거 맞아요 한글 닉네임은 안돼요? 그럼 여기 추가도 못해? 그냥 다운봐드면 되잖아. 웹사이트 가서 받자. 나 여기서 받았어. 그 게임 버전 8.3이잖아. 8.3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맞췄거든. 13. 몇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 그리고 이거 이거 있죠? 일단 와우 클래식 와우 클래식 여기로 가. 그럼 디테일 쓰면 돼요. 그리고 나 가방 합쳐지는 거 하려고 했거든? 없네? 이 버전은 안되려나? 이 버전은 안되겠지? 헉. 에드백스가 제일 좋아요? 없어. 어 캐스.. 캐스팅하는 것도 하려고 했거든? 에드백이 없어. 어 캐스팅하는 것도 하려고 했거든? 어 캐스팅하는 것도 하려고 했거든? 어 캐스팅하는 것도 하려고 했거든? 아 캐스팅하는 것도 하려고 했거든? 18년 9 어 여기있다 빠브라리 빠브라리 게임 버전 8.3 이거 아니잖아 본서비잖아 버전이 왜 안나와있지 다 클릭해서 봐야되나 이거잖아 클래식 그래도 호환되도 클래식으로 하는게 좋죠 그거랑 도트 캐스팅 뭐에요? 도트 캐스팅 도트 캐스팅 도티 캐스팅 도티 Rudy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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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만 Brazil 와 안 클래식 캐스터 바하스? 그 위에 그 막 흑마 디버프나 도트딜 그 카운터 위크오락? 뭘 어떻게 써야돼? 위크오락 어려워? 쉬운거 그냥 간단한거 나는 그 막 뷔페 얼마 남았는지만 보여주면 돼 위에 옴.. 옴디? 이거? 아 CC? 어 이거 나 이거 맞아 이거 할라고 했었어 근데 업데이트 2020년 자뉴어리 마취 CC CC잖아 CD가 아니고 나 이거 깔았거든? 이것도 그 용으로? 클래식용으로? 봐봐 1.133이잖아 지금 1.134라서 안되나봐 압축풀기 바탕화면 닫기 압축풀기 바탕화면 닫기 디테일스는 있고 디테일스는 있고 디테일스는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서 C드라이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클래식 인터페이스 에드온스 요거 지워 다 빡아 빡아놓은 빡아놓은 지우고 요파가 이거 깔았잖아 근데 안돼 거기서 이것만 남겨놓고 여기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DBM은 뭐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데미지 미터기 가방 간편하게 하는 거 퀘스트는 퀘스트를 하면 너무 막 버벅거리지 않나요? 어? 된다 그냥 된다 아 구버전이잖아 가 بين 발작ALI 변혁 의미 왕 이게 왜 안 돼? 봐봐 D 어 합쳐졌다 되네? 왜 돼! 화는 뭐야? 아 가방 돌려볼 수 있군 이게 더 좋다봐 그리고 나 뭐지? 디버프 어떻게 걸지? 지금 여기서 못 걸겠다 아 이거 아 이거 해볼까? 아 이건 버프라서 안돼 줄그룹 레벨 제한 50이라고? 나 50이잖아 구경 한번 갈까? 버스? 가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템 먹을 수 있어요? 충신들하고 가면? 그냥 양심 없이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지? 주사위로 먹기 하자 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핰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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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니 자 그러면은 화장실 다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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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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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비둘기, 호랭이, 뭐 이렇게 몇 개 있어. 어 로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줄그룹 50렙부터 된다고 해가지고 예. 오늘 이제 줄그룹이 50렙 이상부터 갈 수 있대요. 예, 그래서 견학 한번 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모집하면 될 것 같은데 경건제일검 나오세요. 라그는 60렙 달고. 경건제일검. 파티 수배하세요. 지금 이미 침천맨 채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나갔어요. 전사 육성. 이 느낌이야. 네, 힘들어요. 전사는 만약에 솔로 윙을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실 거면 사냥꾼을 추천드립니다. 자, 혹시 문제인 거야? 전사는 인던 갈 때 너무 부담이에요. 탱킹을 잘 못하면은. 그 얘기를 15렙부터 중얼거리셨어요. 아니요. 언제까지 중얼거리실 겁니까? 아니요, 2005년부터 했는데요? 전혀 플레이하시는 거 보면 부담돼 보이지 않아요. 당연하죠. 딜전사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이 누가 물어봤어요. 전사 괜찮냐고. 대답도 하지마. 나한테만 집중해. 호민이 형은 나한테만 집중하라고. 나 봐. 시청자들 질문하면 대답 안하잖아. 질문 한 줄도 모르잖아. 내가 오직 중얼거릴때는 지랄였병할때만. 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 12 15 그 40인 40인 던전이잖아요. 그쵸? 지금 이 사람 다 따라오기 해놓은 것 같아. 형 어딨지? 컨트롤하기 귀찮아서 악녀 누나. 빠삐놈님도 다 계시네. 전에 있었던 분들. 흑인머장. 이야. 이 사람들 다 왔네. 백가족. 오이. 눈싸움 하던 사람들 다 왔어. 어 줄그룹은 20인이래. 무슨 동창회 같아. 여기 누더기골렘. 여기 패치워크 가끔 지나다 있는데. 형 어디에요? 저 그늘숲에서 줄그룹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아 거기 그거 있어요. 패치워크. 누대기. 가끔 다니죠. 누대기 다녀요 누대기. 걔가 누대기야. 실제. 히옷에 나오는 누대기. 이름이 누대기. 주석광맥은 못참지. 주석광맥은 못참아. 아. 아. 호랭이 봐. 뭐야. 줄그룹 갔다 옮겨? 얘 줄그룹 호랭이 아니야? 뭐야 이 놈. 장 나을꺼요? 왜이렇게 화려해 다 벗고 당기네 줄그룹 호랭이 저 얻으면 저 호랭이 탈수도 있죠 100% 속도로 뭐지 크아 오 저 빠른 말 탄거 너무 부럽다 근데 드럽게 안나오죠 빨간 호랭이 나는데 탱은 충분하고 힐러만 오면 된대요 줄그룹이 동부왕국에 있어요 줄그룹이요 그 그늘숲이랑 무법왕 사이에 있습니다 그늘숲에서 뛰어오는게 더 빠릅니다 미묘하게 여기 주펄놈님 계신 곳 여기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줄그룹 가는거 같은데 딱 보니까 호빈이 형 옛날에 갔었대요 저 옛날 줄그룹 가서 그 호브라 대가지처럼 생긴 사제 지팡이 먹은적 있어요 오오오 사제였어요? 네 저 사제였어요 오오오오 법사자리 있냐구요? 버플 아 침착맨 없으니깐 채광하는게 너무 편해 흑마법사가 채광찍었잖아 나 열받게 할려고 저는 기공이니까 하죠 전산 전사가 왜 그거에요 채광을 아니 갑옷만들어 입을려구요 전산은 어? 그 뭐야 돈벌어야지 약초랑 그것만 해야지 가죽같은거 마지막 세자리 남았다고 합니다 와아 여기 좀 봐 와아 이 입구 좀 봐 누가 봐도 위험한 곳이죠 내 지농마 여러분들은 제 방송 따라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줄그룹 하셨던 분들은 옛날의 추억에 젖어계시고 안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 줄그룹이 이렇게 좀 각종 그 GMO 트롤들이 있구나 아 이미 지금 약간 좀 호두와 얼라가 여기서 좀 앞에서 신경전이 좀 있네요 오오오오오오 오늘 열려가지고 다 그런가 제가 평화의 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싸우지들 말아 제가 여기 아 여기 넘어오면 이제 공격해져 지금 여기서 농담을 사재만 부족하다 신기 평화의 사절로 신기는 힐러니까 되나? 이거 힐러 아닌가? 아야아야 아야 농담하자마자 화살 맞았어 어? 사진 가나? 명륜진사갈비님 초대요 명륜전사갈비 아 명륜기사갈비 명륜기사갈비 명륜전사갈비도 있거든 명륜전사갈비도 있거든 명륜전사갈비 명륜기사갈비 내가 봤을땐 명륜전사갈비랑 명륜진사갈비랑 같은 사람이야 야만진사갈비도 있었어 명륜전사갈비로 명륜는 명륜선사갈비 명륜전사갈비 명륜 глаз 명륜전사갈비도non사 Spot 명륜전사갈비도 명륜 Sir 신기자리 나라한 야 흑마 나밖에 없어 사제 한명 흑마 한명 법사 와아 나 템 안먹어도 되는데 와아 와아C 전사 4명 기사 2명 야아아아아아아아 문타고 가시죠 아아아아 야야야 아하하하 뀨 뀨 여기 지금 앞에 완전 난리통이에요 난리통 지금 막 호드랑 싸우고 있어요? 네 하아 스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문짝 그 대문에 있는 석상 보고 감탄을 썼는데 그때 와우는 미쳤었죠 날까? 여기서 낚시했었는데 나만 죽어있는게 너무 쓸쓸하다 혼자 다니셨어요? 혼자 다니셨어요? 먼저 와있었죠 줄그룹 앞에 근데 전쟁터가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숨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찾아내서 타더라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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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단체 행동 안하고 개인 행동 하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근데 어차피 우리 관광 모드잖아요 네 무기를 들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연미복 하나씩 입고 갈까요? 우리는? 자세.. 자세의 문제죠 아 자스키깔 옷을 차려입고 가는 건 어때요? 그니까 뭐랄까 견학을 하더라도 그 뭐라고 뭐라고 해야지? 최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랑 그 옆에서 얼쩡거리는 거랑 좀 밉상의 그 정도가 좀 차이가 있죠 아니 저는 55랩이라서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하지만 50랩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텐데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살아나는 건 바보짓이야 인터넷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는 지금 얼라들이 얼라들이래 나 지나가면 이제 다 쳐다볼다고 쫄 다 잡아야 되고 난리났어 난리났어 하나 둘 셋 공격대 기사 기사 초대할까요? 나라한 나라한 기사 초대해 주세요 아! 호드가 많아 우어억 우어억 네 이제 우어억 우어억 모여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소름이 필요하십니까? 얼라이언스를 필요하니 소름이 필요하십니까? 얼라이언스를 필요하니 여기, 여기서 가시덤불 골짜기 여기, 여기 내려가는 여기 넘어가가지고 딱 바로죠? 네,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요 마을포고꾼 여기 그거야 늑인 그거 속공찾는거 선발대 가덤입구 이상무 어? 알았다고 봐 줄그룹 오늘 나왔습니다 누데기 정의에 50렙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줄그룹의 수호자처럼 서있기 줄그룹의 수호자처럼 서있기 하하하하 사진 좀 찍어야겠는데 이거? 누데기 누데기 여기 일단 기념사진을 찍고 보자 아, 난 줄그룹의 수호자 남는건 사진밖에 없어 남는건 사진밖에 없어 남는건 사진밖에 없어 남는건 사진밖에 없어 아, 셀카본 가져올걸 아이, 그런팀에는 호드잖아 빠삐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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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편인데? 네, 법사 하카르부죠 현자 뒤뒤뒤뒤 자, 실력 좀, 빠삐놈 실력 좀 봅시다 빠삐놈 님 세요 오, 도망갔어요 트롤이 도망갔어 빠삐놈 님 계시지만 조금 이따 부활하겠습니다 아직 부활합니다 왼발잡이, 야, 이, 이, 우리 공대원이야 소환? 소환됩니다 난 뛰어왔는데 벌써부터 소환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먼, 먼 분이 좀 계시네 나라 한입 멀고 나라 한입 멀다 나 때는 다 뛰어왔는데? 나머지는 대충 다 오셨는데? 자, 이제 와, 왼발잡이 님 총 좀 봐 명륜 기사갈비 님하고 아니, 총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와 쏠때마다 입이 벌어져 진짜 이쁘다, 총 봤어요? 저 이제 왔습니다 여기서 초대하겠다 나라 한입 초대하고 명륜 기사갈비 막타충 막타충 좋아요 자, 소환하고 기사갈비 동시에 소환해도 되나? 안 되죠? 집중해야 되니까 포드들 다 사라졌는데? 자, 기사갈비 님 모시고 나라 한입 나 군대가 없다 왜? 나라 한입 다시 해야겠다 야 뛰어간다고? 저희 왼발잡이 님 줄그럽 가는거 모르고 왔나봐 저희 지금 줄그럽 가나요, 여러분? 50렙 딱 된대요 50렙부터 딱 볼 수 있대 그래서 완전 버스로 타 갈 수 있나봐 나라 한입 오셨고 자, 출석 부릅시다 출석 노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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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여기서, 괜히 저기 어, 감사합니다 리더인 척하게 한번 해보자 자, 자 자, 자, 선생님들 자, 자,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그, 그, 거기 또 왜 싸우고 있어? 자, 자 피는 피를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자, 자 다 왔고 자,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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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비록, 비록 질병이, 질병이,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있지만, 있지만 하하 지르기 시간? 지르고 있어 어디 뭐 싸움이 났는데?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평화 유지군입니다 우리는 아, 우리 유엔이에요? 네, 쓸데없는 전투 삼가하세요 도미야, 그렇지? 어, 맞아 와 난 평화를 너무 사랑해 하하 하하 박쥐요? 이 시국에 날 박쥐로 변신시킨다고? 날 죽일 셈인가? 여기 시체봐 하하 여기, 여기가 주그룹이구나 하하 이 뼈, 이 뼈 좀 보십시오 여기, 여기야 뭐야 여기 그러네? 흠? 뭐야 여기? 뭐예요 여기? 쓰레기로 여기다 다 버려놨어? 닭 뼈 먹고 법사분들 저의 버프파티 정하고 가죠? 자, 입던 입던은 점프가 국룰이죠? 호잇짝! 호잇짝! 야, 줄그룹 히에에에에에 자 입던 입던 대나무가 자라네요? 침착맨님? 어디요? 여기 대나무가 자라 이거봐 어디에 여기 대나무야 대나무 이거봐 여기가 어딘데 여기 줄그룹이요 안에 들어가세요? 네 얘들아, 여기 대나무 자라 야아 아 여기 어어 야 이 폭포준바 이야아 야 사진찍자 여기 다 되게 좋은곳에 살고있네 쥬롤들 아아 대단하다 여기 나 박쥬됐어 야 박쥬다 박쥬다 현옥 F 난 헵 나는 잠깐만 나 왜 잠깐만 나 왜 저거 와 센즈 센즈 아시는구나 구르바C 안녕하세요 센즈입니다 저 다 해골 아니 저 해골 떠요 레벨 얘네 60 몇렙이에요? 얘네 60이에요 딱 그냥 딱 60 네 딱 60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은데는 아니죠? 여기 저도 여기서 여길 깨고 득템을 한걸 보면은 난이도가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난이도 쉽게 하지만 하지만 난이도가 쉽다고는 하지만 침착맨에게는 상상 이상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이거 어떻게 못 줄이나? 이거 너무 많은데? 뭘 못 줄게 여기 옆에 이거 우와 나 버프 걸린거 봐 와 감동적이야 휘날리는 장미 기사의 천상의 정신 이것도 제가 돌릴까요? 생명석 창조? JOHN 형님 그 50레벨짜리 사탕이 쓸모가 있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흨 아니, 그냥 팩트 팩트 얘기 한겁니다 스으읔 여기 달라고? 샅 드실분? 이리로 오세요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계세요? 저 대나무숲이요 어? 나 아직 안만들었는데? 사탕 심창놈님 자 이제 오세요 하나 완성 사탕 아이콘 달아들었어요 사탕 사탕맨이니까 예 자 가다가세요 줄 서 줄 서 줄 서 거래 신청하세요 여기 뭐야 여기 포방터야? 새치기 줄이옴 꼭 이런사람있다 근데요 여기 무슨 줄이에요? 그리고 서 1200번 탈려면 여기 이 줄 맞아요? 자 사탕 한번씩 가져가세요 닉네임이 아랫돌이 무모증이야 아 고맙습니다 일단 근데 침착한 줌 아이길드야 우리 왜 저희도 욕보이는거죠? 침착한 줌 자 신청하세요 아 아 뭐 장난이에요 자 신청 다음분 다음분 신청거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배신 다음분 만화가 별로 없습니다 만화 자 복시리 돌격대님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분 이거 먹고 또 줄 쓰면 무한동력이에요 명륜진사사탕이에요 자 주펄놈님 신청하세요 센지가 됐네 파피루스가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자 다음분 할일없는 놈님 거세요 일단 한번정도 날 살려주겠죠 이게 그쵸 단축키 지정해서 드세요 넵 자 다음분 아이 나는 진짜 여기 독사진 하나 찍고 가야겠다 이거는 자 아랫돌이 무모쯍님 자 아랫돌이 무모쯍님 드시고 이게 카톡 후사로 해야지 다 다 하셨나요 하셨으면은 핵가족님한테 그거 걸어드릴게요 여기 단체사진 어 비온다 야 아 꼭 나는 소풍날만 비가와 침뱉이야 아 여기 좋다 어이 참 야 비가와 아니 뿔 정말 멋지시다 그거 어디서 사요 그거 어디서 사요? 어떤거요? 아니 여기 정의 근위병 할일없는 놈 님 뿔이 진짜 멋있어 그거 어디서 사요? 나 이거 아지나미야 둘 둘 자 시작됐습니다 모허밍 예예예 큐 큐 와우톡이 뭔데? 내꺼 조항함? 조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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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맞음? 조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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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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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데미지가 좀 들어가네요 아 저는 안돼요 저항함 왜 다 저항하지 위 aquesta 부족에 대한 평판이 생승하고 있습니다 뭐 밑단계에.. 작동안하지? 안되겠다 이거 먹자 goOT 티 reflected 누구부터 잡는거야? 왜 징표가 안 woh겠다 이 녀석인가? 자 막타! 좋았어요 저함함 저함함 좋아 어? 하카지 장신구 58래 뭐예요 이게? 몰라요 차비할게요 모르니까 어? 저 차비 안했는데? 그냥 눌렀는데? 아 이제 된다 나 왜 없어? 자 이정도면 할만한데? 예상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붉은 머니부 쪽 주화 이런거 차비 하겠습니다 뭔가 차비는구나 원래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건가? 아뇨아뇨 눈치가 있습니다 저함함? 저함함 박히는거야 뭐야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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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봉 칠만해 벗봉도 박혀? 진짜 무능하다 이거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상해 자 돌아왔습니다 여어씨 킹콩이 나오는데 같애 와아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여기는 진짜 원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자주와? 와 이거 보여줄게 풍경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단하죠 여기? 와아 풍경에 취해버렸어 싸워야되는데 저함함 해골 다음에 엑스에요? 해골 다음에 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엑스 잡는거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 살무사? 맞어? 애..얘 때리는게 아닌데 순서가 어떻게 된거야? 해골 엑스를 해골 엑스? 해골 엑스? 양 펠? 벨 때려? 다 독이야 어후 임프는 죽었어 이미 오 나 죽을 뻔했어 잃었습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죽을 뻔했다는건 뭐에요? 어그로를 끌었다는거죠 어그로를 끌었다는거잖아요 저는 공격을 안해요 딜이 안받겨서 그니까 대단한거죠 어그로를 끌었다는거 죽을 뻔했다? 뭔가? 상대방을 열받게 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기 막 빙글빙글 도는 친구가 지금 우리 파티에요? 아니면 저 상대방 기술이에요? 아니 어떤거야? 어 쭉쭉쭉쭉쭉 된다 히디크의 재단 오오 와아 난 진짜 너무 설렘 왜 임프는 자꾸 죽지? 지금 뭐에요? 쟤네 뭐야? 와 어떻게 해야되요 여기? 물론 겁난다 겁나 얘 워슬에 나오는 그거잖아 박.. 박쥐 라이더야 라이더 박쥐 타고 다니네 타고있어 아 박쥐는 35%가 되면 자폭하나봐 몹시 아프대 이거 좀 빠져있어야겠다 맞서 싸워 맞서 싸워 근디분 떨어져야된대 일단은 돌진하고 직접 패고 지금 떨어져 이제 떨어져 안받게 이거 영혼석이 안보여요 안박혀가지고 세명죽음 세명죽음 피하라니까 자폭할때 피하라고 피해 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민폐를 끼쳤네요 제가 또 아니에요 두명 더 죽었어요 형 말고 노란색은 뭐지? 도저 전사 두명 죽고 도저 한명 죽고 근디림 죽었네요 다 근디림 죄송합니다 징찍은 두마리만 터집니다 마.. 나머지는 맘껏 패십시오 자 거인의 비약 먹고 양 도핑좀 하겠습니다 비약 없나 또? 양 먹을거 없나? 어 숫돌 바르고 걸렸구나 이건 뭐야 화염보호밀야? 필요없죠 이 60레벨 박쥐도 터져요? 아니죠 그 뭐 징찍은 박쥐도 터진다는데 어 쟤는 아예 가까이 안갈래 무섭다 첨 쏘아야겠다 터진대 60렬도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되지 센불 딱딱하네 형이 확 때리다가 빠져야돼 그냥 멀뚱멀뚱 알겠습니다 팔쏘기 여기서 또 죽으면 진짜 욕먹어 나보고 오는거 아니야? 지금 오네 와우 영혼석을 흡수하고 싶은데 안돼 못된다고 너무 안맞아 61은 또 다르네 60하고 안들어가네 딜이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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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쏴 총 쏴 안전하게 총 쏴 총련이나 올리자 여기서 숙련작업해 어 내 총을 잡은거 같은데? 난 사탕제죠 아 안찍은 박쥐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꼬마박쥐들이요? 응 꼬마박쥐 그거도 무서운데 그거도 무서운데 왜케 빨라 박쥐? 왜케 빨라 박쥐? 안박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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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져 아직 죽음을 외울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아따 안돼 안 돼 아직 준비 되지 않았을때 아직 준비 되지 않았을때 아직 준비 되지 않았을때 아아 내 총을 죽이려고 될텐데 아직 준비 되지 않았을때 폭발질 박쥐 잡혀 성장했네 아 팟다굿 온다 온다 로마옵니다 인간사냥꾼이래 어떻게 인간사냥꾼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사냥꾼일 수가 있어? 허할거같애 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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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쩌 지금 어떻게 찍힌거야 지금 표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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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쩌 장신구가 많아 장신구가 많아 비가와서 아주 운치가 있어 여기 아지남 때리고있지? 나보다 더 열일하네 아지남 장신구는 차비 누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나 왜 죽었는데 지금? 커신 커신이 때렸어요? 커신 조심하세요 시즌 2호 시즌 2호 사망 죄송합니다 자아 아니 커신이 때리기가 어딨어 커신 상태로 계속 살아있는거 같아 한동안 본인마자 파괴를 본인마자 파괴를 본인마자 파괴를 자 나의 총괄의 맛을 봐라 아 아쉽다 오오오 오오오옷 아 분노가 더 필요해서 공격을 못했어요 나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분노가 조절이 돼 응 쉽게 조절을 버리고 마라 선생님 저 버프 인내 버프 좀 지십시오 사제 선생님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네임즈라고 합니다 대여사제 제클릭이구요 어 뭐 퀘스트있으면 공유하시죠 퀘스트? 없어요 아 해고를 받을래 어? 이 제클릭 개잖아요 핫시스톤 카드로 있어요 제클릭 아 제클릭 공격할때 제클릭 잘해 예 어 흑마 흑마 전설 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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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네모자리에 원딜 흘러 제리콘 쓰고 싶네요 제리콘 나 원딜 네모자리에 원딜 동글에서 탱한다고요? 동굴이 어디에요? 동굴? 동굴이라 함은 이렇게 푹 파져있는 곳이죠 암석지대 이게 뭐 공략법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거봐 이게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광역을 하니까 뭐 등을 보이게 해가지고 때리는거 아니야? 어 여기 모여있는거 봐 별? 여기 모여있는거 봐 인던부금이 뭐죠? 흐흐흐흫 아 여기 음악 야 꺾나 쪼꼬미들 쪼꼬미들 여기 모여가지고 반복 흐흐흐흫 비오는 날 정류장에 모여있는거 같대 자 갑니다 양꾼님이 도발을 맞아야된다고 합니다 나 사실 이해 못했어 그냥 싸우면 되는거죠? 네 히리크씨야 폭스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때리면 돼요? 그런가봐 여기 서있어요 계속? 그런가봐 때리러 가면 되나? 그런가봐 안 박혀 히리크도 나오거든요 와 이렇게 뭐야 뭐야 쇽쇽 박쥐도 온다 뭔데 이거 무서워요 이놈들아 왕아 헐 헐 헐 홀리스잇 아진아미 죽었네 쟬클릭 가만안도 침묵중이야 쟤야 뭐야 침바중 죽여 아 나도 활약하고 싶어 안되겠다 이 시간에 아지남 뽑기 아지남이 딜 더 잘해 아지남 뽑기 자 아지남 같이 때려 마격이 들어갈수있는 그게 됐어 오~~ 빛나감 오오 지금 네명 죽었어 제압 할수있다 마격 제압 제압 제발 잡았어 와아 망할놈의 하카르 저주를 받아라 지능, 체력 야 이거 흥마네 하카리 숭배자의 망토 나 왜 죽었어? 진짜 여기서 죽으신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왜 죽어요? 그냥 그냥 아 나 살았어 내가 산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왜 죽는거야? 자 우리 해냈습니다 어쨌든 망토 굴리래 우린 해낼 수 있어 어깨 가볼? 이건 아니야 나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먹어버렸나? 저의 이거 입찰하는 뭐 규칙이 있습니까? 자기 그 찰 수 있으면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주사위로 하죠 음 필요한 거 있으면 입찰하고 하나 먹으면은 하나 먹은 사람은 좀 양보하기 어때? 그 다음에 어? 숭배자의 망토 어? 빠삐놈님 먹었어 이게 엄청 좋은 건가봐 굴렸는데 졌어요 아 굴리라고 했어요 망토 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저도 자격 있어요 아진남이 때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굴렸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 사탕도 나눠줬단 말이에요 사탕장수라고요 보급부대 있죠? 전쟁할 때 제가 보급부대에요 알았어요 아 누가 뭐랬어요? 저도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여기는 탈것을 타고 이동한대요 사탕장사치로 사탕장사치로 윌리 원카야 사실 병검제일검님 죽었어요 왜 아무도 안살려줘요? 병검제일검님 아무도 안살려 병검제일검님 죽어있다고 공대장 아니야? 병검제일검이? 놓고가 병검제일검 육시 백골 냄새 나는데 나한테 보급부대는 원래 뒤에서 온다고요 소 끌고 가면서 천천히 자 사탕 필요하신 분 사탕 필요하신 분 동생 나 사탕도 못 먹고 죽었어 아까 사탕은 안 먹어 버릇해서 그래 그니까요 나 사탕 하나만 주세요 잠깐만요 중요하죠? 저희 파티에서 중요한 역할이죠? 네 아 돈주고사시네 아 돈주고사시네 고맙습니다 나한테 사탕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먹였죠? 찔러 넣었죠? 공짜 좋아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1코퍼 냈습니다 더 중식됐어 더 중식됐어 역효과 나 여기서 왜 나 무슨 이상한 적이 됐나봐 와 공포 걸렸어 사탕 먹으려면 어디까지 가시는거야? 어디까지 가? 언데드는 저항이 있는데 이거 괜찮은거에요? 안 되겠구만 어 들어가는데? 방역? 야 역할했다 역할했다 40씩 박혀 병건제의검 어떻게 해? 병건제의검 어디갔어? 어 이거 왜 줘요? 빠삐놈님 드세요 잠수하다가 죽었대 아 지금 잠순가봐 설거지하나봐 또 저거 근데 저거 거래가 돼? 고.. 지금 설거지를 한다고? 획득식 귀속이 있고 착용식 귀속이 있어 아 나 저기에 지금 뛰어들 용기가 안나는데 용기! 되게 그 뭐지? 그거 하세요 설거지를 자주 하세요 병건제의검 아 내 가정적인 수단 아 어어 어우 이 독이 되게 아파 오 힐 저건 오 에드 에드 오 에드 된다 한다? 아 얘네는 잘된다 막타! 아 나 성장한건가? 오 병건제의검님 살아났다 초대할게요 소환 고급부대 중요하죠? 손 대야되죠? 네 다들 손 대는거 봐 감동이야 무슨 어벤져스냐고? 진짜 중요한 인물이 나올거 같은데 나오는건 병건제의검이야 진짜 엄청난 마신이 소환되는 줄 아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나오는건 병건제의검 잠수탔던 병건제의검 꽝이래 꽝 너무한거 아닙니까 꽝이라니 야 나 똥싸는 날아다 쪘다 야 똥싸는건 이정이지 취락이야 어? 노래 하나 하고 갑시다 이거 왜 있는거야 이거는 옛날부터 뭐..뭐야? 어? 이낸 베녹시스래요 베녹시스 딱봐도 독이다 그죠? 베놈 베놈이잖아 베놈 베녹시스 아 비가오니까 아주 음치있어 아 나 근처가면 에듀됐나? 보급부대? 베녹시스 얘 지금 딱봐도 독이 막 최대 거래 잡고 펴라구요? 네 신성한 폭발 쓴대요 근딜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야돼요 근딜은 이거 떨어져도 살겠지? 주팔림 그냥 총 쏘세요? 잠깐만 총알 스물네발 있어 지.. 알겠어 한발 한발 조준사격 하세요 신중하게 쏠게요 알겠어요 연사하지 말고 네 내 자리는 여기가 좋겠다 보급부대에요 전 사탕부대 아니다 이럴.. 이럴.. 이날을 대비해서 총두 연말을 많이 해놨어 아지남 준비됐지? 어! 준비됐어! 원딜 쪽으로 이어지지 않게 가운데 애매하게 서있으면 안 돼잉 원거리에서 엄허한다고요? 그럼 전 여기 입구에 서있겠습니다 그니까 원딜이 거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원딜 쪽에 애매하게 붙어있으면 신성한 폭발을 같이 막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자리.. 요 자리에서 잘 잡아달라 이 얘기죠 내 탄환은 그냥 탄환이 아니야 폭발 탄환이야 아지남 준비됐지? 이.. 반피가 되면 2페이지 뱀 형태가 됩니다 뱀이 되면은 기생충 쪼꼬미 몸에 들어간대 기생충은 내가 잡아 어 나도 나도 그거 해야겠다 광역천 기생충은 내가 회전배기로 잡을게요 오케이 기생충 와 독화살 쏘니까 독해제 좀 봐주시고 나 나 독.. 독 막는거 없나? 그 뭐 물약같은거 있어 해제하는게 그게 없네 알트럭 치즈밖에 없어 난 왜 이동하면서 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 지역이 오염된 여기 내 자리여 여기 내 자리여 항아리여 고없는거 제자리 워.. 칼 좀 봐 핸블린 칼 좀 봐 이럴칼은 뭐에요? 어떤칼 자 준비 되셨나요? 아이 그럼요 아 근데 내가 여기 없으.. 아지나미 없으면은 피해서야 효과를 못 받는다 나 여기 있어야겠다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나 안 때리겠지? 설마 내가 맞겠어 이 중에서? 혈맥 총 꺼냅니다 자 내 총 좀 봐 나 조준경도 달려있어 이거 봐 어딨어? 아 여기? 조준경이 총만 해 와 개 크네 주펄룸 생긴거봐 어떻게 생긴걸로 그렇게.. 야 니 머리에 그 알은 뭔데? 어? 야 니 머리에 알은 표정이 너무 예술이야 야 싸움 시작됐어 뭐해 집중 집중해 집중 나 뭐부터 때려야 돼? 자 베녹시스 가만 안 써 타탄! 오 좋아 바꼈다 짠 아 175 들어갔어 아 또 들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면 돼 빗나갔어 저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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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심복이 베녹시스가 쏘는거죠 사회적권 유지합시다 베녹시스에요 저 이제 근딜해도 돼요? 기생충나가요 기생충 기생충조심! 감염조심! 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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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기생충 나온다고 오오옿 막타치러가야돼 막타 사탕대어라 아 이제서야 안식을 어? 이거는 제가 입찰할게요 이건 굴려도 되나? 흑마법사 체력 13 전투력 이거 아니고 이건 굴려도 되죠? 어이 빠지 빠 아지남 수고했어 휘따 뭐 여긴 랩업하는 데가 안일해요 템파밍하는 데 레이드는 원래 안일 때가 아닌데 아 축하드립니다 핵가족님 할 일 없는 놈님 축하드립니다 아까도 드시지 않았어? 근데? 할일없는놈 소외된거 봐 다 저기 있는데 여기 소외돼가지고 궁시룡궁시룡 대면서 아까 먹지 않았어? 야 근데 아까도 야 아까 할일없는놈 니 아까도 먹지 않았냐? 어? 야 등은 다 파져있고 야 아까 먹지 않았냐? 아하하하하tit 아!! 아ack 등은은 다 파jat 야! 우리 배뽜마나 타고가자 아! 배뽜마나 냄새 배뽜마나 냄새만다고 멀리서 떨어져서 안 나와 은필아 저 타조가 진짜 룩도 최악이야 룩이 경유인가봐 소리가 엄청나 매연봐 매헄들 보여요? 아 아니 경유야 경유 이거 한 75년씩 같애 75년씩 그니까 아니 매연이나 마셔놔 딜러한테 사기당해서 산거 같애 누구 때려야 돼요? X 때리면 돼요? 네 X 해골 다음 X 아 마우스 어디가? 아직 죽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나한테 힐이 자꾸 들어오지? 광역힐인가? 광역이라서 그냥 스플래쉬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너 주려고 준게 아니고? 그죠? 저 공격도 안 당하거든요 죽겠냐? 아 빈칸 보면 본능이라 그냥 넣어주는데 손수 아 어 됐다 걸렸다 사탕 오랜만이다 사탕 이거 붕어빵 타이쿤 중이야 사진놈들 우와 뭐죠? 몰라 막 날뛰어 그거 같애 그 뭐야 그 그 원숭이 있잖아 원숭이 오버하치 원숭이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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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독걸려서 죽었어 아지나 응 구르바슈 강전사 오리지널 카드 2층 어 이거 거기잖아요 그 아포칼립토에서 머리통 굴리는 그 신전 아니에요? 영화요? 네 몰라요 영화 얘기하지 마세요 액 저 아는거 없어요 액 아포칼립토가 뭐야 아포칼립스에요 아포칼립토에요 뭘 알아요? 야 여기 천장 공사 안 했냐? 아니 뭐야 여기 왜 안 얹혔어 그니까야 이러면 무슨 의미야? 뭐냐고 이거 기둥 왜 세웠어 이거 어 그리고 나 마보 할 건데 안 돼 이거 나중에 하는 거지 아 나 마보 하려고 했는데 아이씨 안 할래 냄새나는 백골타주 타고 가겠습니다 뭐야 뭐야 또 싸움인가? 어 뭐야 구름같이 27 등 뒤에서 패는건 기본이야 으아악 으아악 야 재밌다 재밌다 아 야 싸움 싸움 맞았다 와 공포 이거 썬데? 어 하슨스톤에선 그냥 27로 보였는데 이게 아니야 막 도망 당기고 막 점프하고 막 다 뛰어버리고 그냥 그니까요 더 이상 더울 수 없음 응 카드로 보는거랑 실제 맞닥뜨리는게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그 하슨스톤에서 성기사 기본 영능 있잖아요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그 친구들 네 실제 세계에서 만나면 개쌤 핫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언제 만났어요 우리 둘다 죽어요 세모에서 대기하래 세모여? 여기여?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오우 뭐야 뭔데 뭔데 대기해요? 때려요? 네 해보 아 핏 핏 핏 핏 핏 핏 야야야야야야야 공포당했어 핏 핏 어디까지 도망가 나 너무 겁맞는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광 오케이 나 진짜 광 치려고 했는데 어? 사탕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산재부터 핏 죽었어 어떻게 된거야 왜왜왜왜 이렇게 된건데 지금 상황이 저쪽도 한 20명 온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1대1로 다잡아야돼 에? 전멸각이야? 아니요 누굴 쳐야될지 모르겠네 점사해야된대 점사 지금 좀 남았어요 지금 막 나머지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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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만들고 오옷 우리가 이긴다 초후의 저항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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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가 되면 피를 쪽쪽 빤대요 아아 아까가서 팍팍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근처에 있으면 안되나봐 야 이거를 오옷 버티나? 센불 이게 센불인가? 지금 양으로 변하는 게 하나 더 있어 야 이거는 오히려 액기스만 남아가지고 양을 안 때려가지고 수월해졌어요 그냥 필요한 10명 필요 없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이 갈라졌어 그게 그게 더 쎄 그리고 그게 더 쎄 누가 이제 우리 파티에 필요한지가 지금 같이 나라한 내일 점심 노막내 민또먹 빠삐놈 아랫돌이 무모증 주펄놈 침알고트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쓸모없는 분들입니다 나 옛날에 이거 당해본 적 있어 옛날에 나 연재처에서 예 호명당했어요? 어 예 마나마드 다 불러놓고 이거 한 번 한 적 있어 아 누구누구누구 예 연재 종료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3대2에요 이거 5대 뭐 그때 그거 수투닷컴에서 했거든요 멜랑콜리 빼고 다 잘렸어요 누구누구 누구 자 호명하신 그 작가님들은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른 만화 다 합쳐도 멜랑콜리 하나한테 안되거든요 저 부활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반말하지마요 아 싸움나 싸움나고 있어 제가 핵가족님한테 그 부활 걸어드렸는데 살아남았네 지금 이것도 설마 필요한 사람부터 살리는거 아니죠? 이거 순서? 그거 잘 봐야돼 이 순서로 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진짜로 주펄놈은 양심상 맨 뒤에 태어나야돼 양심이 있다면 부활 걸어줘도 거절해야돼 나 그거 화장실 좀 갔다올게 거절해야돼 지금 3대2에요 주펄 3번 죽고 저 2번 죽고 하하하하 아 명.. 명.. 명기갈 감사합니다 명기갈 아즈남 힘들었지? 아 넌 왜이렇게 자꾸 죽어 체력이 이렇게 없어 체력이 이렇게 없어 아 마나 너무 많이 잡은거 어 더 기다려야 아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나클래스부터 먼저 살리는거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엠탐해야되지 누가 광치냐구 누가 광치는거야 진짜 광치지마세요 광치라고 해도 치지마세요 광치라고 해도 치지마세요 광치라고 해도 치지마세요 저요? 왜냐하면 시험하는겁니다 아니 나 비약.. 비약 먹고 계속 다 죽어가지고 너무 아깝다 거이네 비약 비싼건데 난 다 낭비해버렸네 나같은 놈이 비약을 왜 먹어가지고 어 그니까 무능한들 그만해 남한테 듣고 싶진 않아 내가 느낀거야 아 맞장구 쳐준거잖아요 리액션 해준거잖아 남편 욕하고 있는데 다른사람도 맞장구치면서 남편 욕하면 화내네 화내 남편 욕하는 거 얘얘얘 얘 얼굴 페이.. 페이스펜인팅이다 마격 자 마격을 잡았어 오, 얘 뭐야 랍타 라즈라씨 랍타 제압 좋아, 제압 들으러 봤어 마격 사탕 아직 난 때리고 있지? 어 쟤 또 있다 구르바시 광전사 와 옆에 다 띄운다? 가까이서 막 와 때릴 때 봐 야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막 라면 먹고 막 졸고 이러는구나 미턱이 없으면은 그 뭐지? 태업하는 사람들 찾기 힘들겠다 그치 정신없지 어 근접에서 치는게 어떠냐고요? 광전사 잡을땐 치말림이 본대에 계시다가 저 CC놓고 본대 붙잡는거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대장 출신들은 성공할 수 밖에 없대요 사회에서 그 승화 아버님 그거잖아요 광이잖아요 사실 저는 아무거나 다 때려야돼 어차피 안박혀가지고 어 왜 면역이지? 대마보 뒤에 양해 조인 어 어 또 풍는다 아 이거 뭘지? 내 피 빨아가 빨아가 잡고 펄투사부터 잡는거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쪼쪼쪼쪼쪼쪼 됐다 걸렸다 아 아진아는 또 죽었는데 아진아 그 피 빠는거야 걸렸어 잠깐, 도끼가 무뎌졌군 숯불, 숯돌 좀 갈고 갑시다. 아 또 씨... 엉덩이 자꾸 만져, 싸우고 있는데 어? 엉덩이로 만지고 있어. 와! 용서 못해. 이 자식아! 그 다음 누구죠? 엑스인가요? 엑스죠. 어디죠? 이 녀석이야. 가까이 있으면 더 잘 가나? 쓰레기 더 많이 달나나? 그 다음은 이 녀석. 아이고, 아이고. 막여! 어, 걸렸다. 못 참겼네. 최악이야. 막여! 야, 이건 내가 잡았다. 이건 내가 잡았어. 사탕 필요하신 분. 사탕 좀 모였어.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 계시죠? 여기. 여기 사탕가게 열렸대요. 여기 사탕가게 열렸대요. 배급합니다. 사탕 아이콘 닫아드릴게요. 여기 사탕가게 열렸어요. 고급. 고급. 사탕 수량 얼마 없습니다. 소진시 종료입니다. 소진시 종료입니다. 저 부탱인데. 아니, 지금 유세 떠는 거예요? 부탱이라고? 유세 떠시는 건가요? 유세 떨지 마세요. 저는 보급부대입니다. 저는 관광객인데. pet 그, 뭐죠? 그거? 쌀 담당관. 이사정보급관인가? 급양 담당관이가? 구령관, 구병관. 아아. 잠깐만요. 얘들아. 13종보급관. 아, 저기 다가 계시네. 기다리고 있다야. 사탕 가게 빨리 닫고 오세요 알았어요 사탕 중요한데요 이 위로 올라가야되요 어떻게 올라갔어 거기 선생님들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어 옷 아구 아구로 가서 노음은 못 올라가요 진짜로? 냄새나는 노음 트롤 주식이잖아요 노음고기 냄새 안나요 됐다 이쯤에서 됐다 그치 여기서가 문제인데 여기에 어떻게 올라가 여기에 어떻게 올라가 여기에서 여기에 어떻게 올라가 노음 안 뜨는거 아니야 그냥? 사람 위로 안되네 노겜 보자비화가 없어요? 키 큰 놈으로 변신해야겠는데? 어 저 그거 있어요 잠깐만요 왜 안되지 이거 냄새나는 노음이라 냄새 안나 노음 노음은 노음은 진짜 안되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꼭 일로 가야되는거에요? 아니죠? 일로 가야되요 해보셨다면서요 기억 안나죠 언젠데 여..여기로 가는거요 아니 군자는 큰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동자님이 그럼 형은 더더욱 글로 가면 안되겠네 일로 가야되요 아 왜요 소인배잖아요 아니에요 군자에요 발끈하셨죠? 소인배 자동사를 다왔는데 잠깐만 나 돌연변이 이게 있거든요 이걸 먹고 키 커져서 가야겠다 어딨지 먹는거? 어 랩토다 뭐야 뭐야 왜 나 빼고 싸우냐고 왜 나빼고 싸우냐고 나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처리했나? 왜 널 빼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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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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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풀링 오! 나한테 끌렸다 저 저 카이튼 저 미심대 마빼 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한댔어요 사랑한 사이에 그런 말을 하는거 안댔어요 슈으으으..! 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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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아 사탕을 못만들겠어 어 됐다 막혀 아 흐흐흐흐 제가 똑같다 광고하고 똑같애요 제가 했잖아요 라이 그 있잖아 CD 씹어먹었다는 표현 있죠 라이브도 똑같이 하는 사람 가수들한테 노래하고 CD가 런닝타임이 똑같은 사람이 있대 연주하면 오옷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해골 해골도 바꿔줬어 하카르 부족해 와 공포 걸리고 난리도 아니네 술래잡기하는 것 같애 오오 걸렸다 사탕 그루 바시 용사 어 한방에 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고옷 양으로 된 용사 띠우우우우우 쭈우우우우우우우... 아즌아, 풀딜하고 있지? 그 다음은.. 구르바시 약탈자 혈투선 위리 강한데요? 네 꽤스.. 꽤 쎌지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리 철제 수류탄을 좀 써야겠다 필요한 텐만 입찰해 주십시오 즉착은거지? 즉시착용? 즉시착용? 아 즉착해 주세요 즉시착용 고대 어쩌구?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변환해서 쓰는건가요? 쾟템이에요 고대는 아 바꿔주시면 된대요 램 낮은분들 제외 직착입니다 삼네임드 혈군주 만도키르입니다 자 앞에 전령 위에 있는 건물 위에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예 저 지금 공격력도 올렸어요 저 친구가 랩터를 떨군다 저 친구가 랩터를 떨군다고요? 제 것입니다 주라기 공원이냐고 어이 주사위 100 띄우겠습니다 저 급양관이라서 도움 된거죠? 저 버스 아닙니다 여기 왜 여기 있어요? 친구도 없는거같이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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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군주부터 잡구 하핰 하핰 랩터를 잡습니다 아시겠지요? 하핰 혈군주부터 잡아야되요 네 그리고 일단 1층에 있는 전령부터 잡아야되겠지요? 예 화장실? 오케이 이거 잡구 화장실 아 이거 재밌다 레이드 저 진짜 레이드 살면서 딱 한번 해봤거든 여기서 한거 그때는 그냥 어형병 막 영문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하고 죽었는데도 알아서 살려주고 막 했는데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 나왔어 혈군주가 주시를 하면은 가만히 있으래 아아 away from 키보드 점프를 내도 안된데 그거 제가 잘하는겁니다 하핰 점프를 내도 안되고 이렇게 떼 할 수 있죠? 하다가? 근데 그 주시한다고 그게 아 대상 잡은거 푸시고 아 ESG 연타하고 이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ESG 연타하고 이렇게 영석 손을 머리에 올리죠 영석 손을 머리에 올려 영석 구분입니다 야 영석 나 영석 그것도 하잖아 지금 기여도가 커 어 생색내는거 봐 생석을 만들렸더니 생색을 내고 있어 왜 생색내겠어요 찔리니까 생색내는거 아니야 저희가 죽으면 혈군주가 레벨업을 합니다 아 아 이거 옛날에 우리는 사실 안됐고 오는게 나아 사실은 유령이 와서 죽은 사람 살려주는데 계속 죽으면 아 혈군주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니까 죽어도 살려줘 컷이니 근데 그 살려준걸 또 잡으면은 또 쎄죠 구멍 색출하는 데임 아 샘블린 브리핑이 아주 깔끔하시네 주시하면은 손 떼세요 머리 손 머리에 올리세요 예 떼는걸로 안돼 네 야 이거 기대된다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까 옵니다 오오옿 오오옿 컷신도 나왔어 얘네가 살려준다는거지 구속된 영혼이 나 언제 주시해 주시하는거 언제 나와 아 노망래 아 여기있구나 노망래 가만있어 어 어 오감부터 잡아야 되나 뭐부터 잡아야 되나 뭐부터 잡아야 되나 언니 새되 요청 나 sido 음룩 주폴룩 주폴룩 깜만있어 아 나 꼭 벌렸어 승석 하나 먹자 승석 하나 만들자 리트를 해 리트 리트 어떻게 해? 중재가 뭐야? 뭐야 이거? 랍스터같이 생긴 애들 죽으래 다 죽으래 다 죽으라고요? 죽는거 자신있어 에드났어 에드났어 양변 양변 된게 저항을 해요 아 공포 됐는데 에드됐구나 중재 중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활 여기서 부활하면 안되는거죠? 부활해도 되는거에요? 안돼요 구속된 영혼이 나를 부활시키려고 고맙다는데 어떻게 해요? 해볼게요 중재가 무적이래 킥만 하대 공대장 명령은 거절해? 뭐라고 해야돼? 공대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저 어떻게 해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일단? 나라님이 다 살려주고 있는거에요? 아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 병관의 일침입니다 여기서 이 순서로 우리의 중요도가 변정된다 주펄놈님? 네? 경고받겠다 경고 네? 부활받지마시 하하하하하하하하 주의임장 주의임장 뛰어요? 뛰어가면 되는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거 같은거죠 여기 그 랍스터 귀신같은거지 역할이 아 영혼 부활 받으면 에드나요 아 하하하하 아 공대장님 어 눈썰미이가 좋으심 공대장님 아 아까 영혼 부활 받지 말라고? 아 그거 안 받았는데 기다리면 되겠네 screams 어엏 아 뭐 어때 침착 놈도 필요 없지않나요? 난 필요해 미터기 켰어요 안 켰어요? 켰어요 괜히 킨거 같애 몇 등이에요 지금? 뭐 없어 아 아래도 있네? 어? 저 꽤 높아요 10등 저는 몇 등이에요? 어? 형 12등 뭐야? 제 밑으로는 제 밑으로는 반성하세요 55대비입니다 지금 병건제일검 더 나죠? 근데 병건제일검은 그거 한거 아냐? 탱킹? 어? 디컨트님이랑 나만 안살려줬네? 어? 나 15등 나 15등 372딜했어 여기 주변 애들을 정리를 하고 가야되는건가요 그러면? 궁금해 근데 15개밖에 없지? 힐러.. 힐러는 아예 딜을 안넣나봐 기사.. 기사님이나 1등은 3만딜 누구에요? 맨발잡이님이 3만들 에에에.. 민또멍님이 25,000들 에드키다님이 18.. 18,000들 단단해지기님 18,000들 에에에.. 대박 3대장이네 여기 3대장 이럴거면 이럴거면은 나 그냥 방태를 해서 생존율을 높이는게 낫지 않아? 아니요 둘 다 안나와요 둘 다 그냥 아니 나 2배까지 올라갈텐데 방어도 나 방어.. 방어센트 있거든? 아니 그니까 버티면 뭐에요 어? 패는게 낫나? 양쪽 다 의미가 없다 이거죠 밥벌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밥벌레를 봉구스 밥벌레라고 바꾸세요 만원 결제해가지고 봉구스 밥벌레 주퍼린 힐러 만화 잡아먹는 하마에요? 탱하시면 아 어그로 끄니까? 봉구스 밥벌레 극혐이지유? 아니 그 방어.. 방어구만 방태방어구를 끼고 하는거죠 리얼 리얼 크크 총 쏴요 총 멀리서 총 쏴 나 생존율 올리기 한번 해볼게 하지말라 해도 하는거 봐 자 지금 지금 4대3이에요 사탕? 아 사탕됩니다 사탕 됩니다 사탕 오세요 자 방어도 많이 올라갔어요 저 사탕 받으실 분 음 잠깐만 아니야 패는게 낫겠어 패는게 나아 샵 걸어놔야겠다 사탕? 사탕 사탕 패잔 나 뭐 하나 안 낀 것 같은데? 풀링해서 여기까지 풀링한대 오케이 혼내주기 난 참을 수 있는데 아즈남은 참을 수 없대 그렇지 아즈남 응 혼내주고 싶어 그 이름 뭐야 만도키를 혼내주고 싶어 자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아즈남도 되죠 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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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주고 싶어 야 뒤에 뒤에 오간다 오간 민또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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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민또먹 디컨트 디컨트 피해요 popped 옅 ㄹ 어떨지 빨라 자리 물을 물어 잉 네 아 ㄹ 어 오 어 어디까지 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집착놈 피해! 언제까지 해야돼? 아 나 이제.. 지금이야 탱변경 탱변경 야 메인 탱을 지켜보면 탱변경이 되버리네 이걸 다 유동적으로 잘해야되네 노망래! 노망래! 아 이거 재밌다 레이드 복시를 돌격대! 복시를 돌격대! 얼음! 복시를 돌격대! 노망래! 야 노망래 왜이렇게 좋아해? 중심생각 오 잡았다! 만도키 breakthrough! 오간이 남았어요 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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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가? 오? 흑마템 이거 흑마템이네? 흑마템 또 나왔어 이건 내꺼 아냐 오간 잡았어 또 있어요? 네? 다 입차래? 이거 아니잖아 고대 어깨는 아니잖아 오? 오? 이것도 흑마템이야 왜 흑마템이 나왔지? 다 법사꺼네? 야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이건 내꺼잖아 그죠? 이건 해야도 되고 이건 아니잖아 잡이 잔질의 인장이 아주 귀한건가 봅니다 1번 삼백골임? 야 이거 진짜 좋다 자 잔질의 인장이 완전 흑마껀데? 아 오립차려? 필요한거 입찬하세요? 근데 이거 획득시 귀속이잖아 필요한거 입찬하셔요 안할래 야 이거 두개인데 캐스터 대결해가지고 하나 먹을수도 있겠지? 야 노망래님 축하드립니다 잔질의 인장 오오 아 노망래 계속 불렀는데 그죠? 트롤을 나 딜좀 늘었나? 어 나 딜좀 늘었어 평타만 치니까 늘었다 나 평타칠래 그냥 자아 자아 자 다음 다음 네임드 썰러가죠? 어디죠? 뭐야 결정됐어? 네 다 나눠줬어요? 나 못 먹었어? 다 드셨어 아이씨 나 못먹었어 오 먹었어! 뭐가요? 손목까봐 먹었어 나 오 축하드려요 오옿 먹을 자격있죠? 비가 그칠 기미가 없네 비가 그칠 기미가 없네 그니까 아까 먹은거 비가 왜 원래 계속 안왔는데? 지금 왜이렇게 오지? 열대우림기후 속에 살고있나? 어 억 뭐야 헤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 해봤니? 오호옷옷 짠짠 저 사제부터 펴면 됩니까 선생님? 오케이 네 나 평탄은 해야지 평탄은 와아 갑자기 딜을 퍽퍽 늘어놓은 것 같애 아이고 강국 으으으으으으 최광 300 이신분이 있습니까? 결국 이네요 풍토가 있습니다 젠장 형 몇이에요? 200이요 풍토야 저게 풍토래 까불다가 밑에 악어밭에 떨어지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하카르예요 이게? 우와 하카르 보여 어디 어디 저 멀리 아 여기 제 하카르야 이거 하카르야 닭이랑 사마귀랑 합쳐진 거 닭이랑 사마귀 닭이 사마귀 먹잖아요 오 맞아요 나 왜 자꾸 사진 찍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자 하카르예요 또 보여드릴까요? 기념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렇게 생겼어 어 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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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로머 뒤에 옵니다 뚱뚱이 뚱뚱이 틀어런다 킬 잘 모릅니다 뭐야? 킬 몰랐어요? 아지남 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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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안돼 그쪽은 안돼 그쪽은 안돼 그쪽은 안돼 오 단단해지기 물렁해질건 에듀드 써요 저 살려주세요 냅둬 냅둬 죽게 냅둬 아아 제발 도와줘 욕 먹어야지 공포를 잘 걸려야지 실력껏 공포방향도 실력이예요 뭐죠? 뭐죠? 제가 한거 아닌데요? 내 에드는 아니겠지? 안드려나 원치 흠 나 않으면 이따가 놀라운 흠 흠 흠 흠 흠 흠 이제 아셨습니까? 이 주그룹의 무서움을 어? 어? 나 또 들어갔어. 이 자식아! 뱀한테 화풀이 있대. 와 이거. 여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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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이래. 안 받으셨네. 어 여기서 나와 또. 여기서 나오더라고. 죽으면. 아까 그래서 나왔어. 오이드가 튀어나왔어. 공오군주에요? 뭐냐고. 뭐냐고! 해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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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야 우리 아무도 안 죽었어. 대단하다. 응. 여기 피가 없어. 흠. 아직 나면 체력이 없어. 부실해. 어? 도끼가 또 무뎌졌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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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쟁이다. 오쟁이. 줄리아 너랑. 쓰윽. 흠. 오우 이 자식 chicks 말ha. 뭐죠? 피겨스케이팅 선순가? 휘. isan. 흠. 그리고 버터에서 끌었군요. 우 bardziej 난 RIPE4일 Doblin. 야 여기 호랑이 소굴이에요 좌측 통행 좌측 통행 시르벨라의 절벽입니다 자 여긴 어디로 가죠? 시르벨라! 여기도 하스스톤 카드로 나왔어 아 짐창맨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참 좋네요 시르벨라 야 여기 뭔가 복잡합니다 호랭이 랭니호 여기 랭니호가 많이 살아 뒤에 잡고 가는게 좋다고 합니다 애드가 됐네요 미수라고 하는거 하면 줄리앙이라고 있어요 그리는게 석고상 제가 그.. 대학교 입시할 때 줄리앙으로 시험보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 조각상이요? 기억납니다 아그리파하고 줄리앙하고 뭐있죠? 다비.. 다비드상 같이 생긴네요 맞아요 아.. 다비드상 그 아래쪽에서 쳐다보는 것까지 감안해서 머리통을 크게 만들었다는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다 한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 웹툰 그릴때 네네네 그 뭐.. 헬퍼같은 경우 네 길게 스크롤 쫙 내리면서 그.. 보기때문에 왜곡시켜가지고 그래요 쭈욱 내릴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쭈욱 길어졌는데 그게 딱 봤을때는 역동감 이렇게 쫙 볼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어? 왜 주펄놈이 이렇게 딱 있겠지? 어? 줄리안 호랑이 이 자식 어? 맹기즈몬 공격냐? 여기 좋은건데? 여기 이 핫파르는 어떤 천템 천국이네요 네 생난냉기 37 미쳤는데? 템 왜케좋아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템 천국 어? 뒤에 여기 에듀났다 숨어있다가 새끼가 어미를 잃은 슬픔에 저를 공격했어요 에이 공격하지마야지 여기있다 갑자기 더미에서 마부제라고 나오는데 마구 저 이 녀석들 정리하고 가야되는거죠? 우와 우와 누구부터 잡아야되는데 누구부터 잡아야되? 아무거나 나를 또 광치게 하는구만 1인표를 안킬 수가 없는데? 흐으 제 제 제 피격스 스케이팅할때는 물러서는게 좋지 않아요? 예 딱 봐도 물러서야될것같이 생겼잖아요 밴 밴 밴, 밴 으-우-우.. 어우 재밌는데 왜 하품이 나오지? 흐핳 재밌는데 이상하다? 한 두시간 되니까 하품이 나오네? 그거는 당신이 이제.. 40대에 가까워져서 그런거에요 정상이에요 아 그냥 집중해서 뭘 하..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을 하는구나 그냥 늙어서 그래요 자, 대사제 데칼입니다 아 성기사 그 전설입니다 핫소스 전설 데칼은 스티커라고도 하죠 데칼 차량용 데칼 대사제 얘네는 앞에 세 마리가 있어 네 데칼 자슬로르깐 데칼 자슬로르깐 데자로 하나가 죽으면 어어 서로 살려주는 친구들이구나 그럼 어떡하죠? 아 피를 조금 남겨놓고 죽여야 된대 다 그래서 한 명을 죽이면은 살려버려 그래서 다 조금 조금 남기고 광을 쳐야되나? 아 그래서 아 이거는 뭐 그 에너지 창을 보면서 눈치껏 패면 되겠네요 그쵸? 응 도원결이냐구 죽는 날도 죽는 날도 같아야되느냐구 죽는 날도 같아야되느냐구 복싱하나무 탱이 잠시 가능하냐구요? 제 방패를 좀 꺼내볼까요? 형은 그 없는데 거기에 후보에 없는데 아 그냥 꺼낼순 있잖아 쓰읍 총끄네요 형은 또 총이요? 총알 몇발 없이요 으어 이때 이거 지금 클래식이라서 총알 그거 가지고 당기면서 쏴야잖아 총알 몇발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총알 열세발 남았어요 신에게는 아직 열세발의 총알이 있습니다 신부 왓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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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왠지껏 때려 쟤가 왠지껏 때려 꼬랑이부터 잡으려는데? 줄리아 노랑이 잡아 원수 광신도 이 녀석들 광신도 자스 자스도 잡아야 돼 저항암 아우 60이라서 들어가지가 않는다 지금 왜 데칼만 잡는거냐고 데칼 잡다가 남으면 저쪽으로 이동하는거 아니야? 딜컷이래 딜컷 데칼 딜컷 자스딜 자스딜 자스 자스 자스딜 딜 계속해도 문제없다고? 자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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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칸 딜 노르칸 딜 노르칸 딜 노르칸 딜 노르칸 딜 노르칸 딜 야 샘블림이 어그로 잡고있는거봐 데칼하고 이거 치 말고 트님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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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아서 모아서 스왁 와아아 Fant 예에에에에ㅏ sommати 수정 야 본 급양관은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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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게 아닙니까? 2페이지가 있었어 오옷! 뭐냐고! 길어줄 줄 알았으면 아주 난 뽀뽀할까 따라가래 여기 어떻게 이 안에 가둬버립니까? 따라와 오오호옷 벽 등지고? 이렇게? 아 튕겨나가서 아 여기 튕겨나가니까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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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침착! 침착맨 폭탄! 경자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옥이잖아 잡았어! 어? 줄리안 벨정신 또 침! 또 흑마꺼야! 미쳤다 어... 한순도고만 다 필요없는데 힐러꺼야? 다 힐러꺼네 왜요? 주문 및 치유량 50오면 흑마꺼지 흑마도 치유되는데? 아니 그런거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입찰하세요 필요하시면 이거 아냐? 이거 쪽쪽발기 강해지잖아 쪽쪽발기 알았다구요 입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안되는데 하면 트롤이잖아요 지금 하카루에 들어온거 자체가 트롤이야 급양관 급양관이에요 저는 우와 보라색이 또 나왔어 하카리 트롤인데 지는 모른데 급양관이에요 급양관 내가 트롤인데 나는 그걸 몰라 그게 트롤이야 국자로 때리는데 딜이 나오냐고 요리해야되는데 나는 사탕요리 아니 여기 뭐 장마에요? 비가 그칠 기미가 없어 우와 뭔데 뭔데 광전사 무냐고 내가 조리장 아지나미 부조리장 우와 무냐고 벽을 등져야한다고 나 또 겁먹었어 나 또 겁먹었어 하지만 나보다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겁시나 살짝 빠져 우선 대상을 정해야합니다 좌측통에 좌측통에 우측에 에드날 수 있습니다 좌측 왼쪽으로 붙어서 가세요 잠깐만 나 근데 에드날 것 같아 에드났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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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났어 났어 나 내가 아니구요 내가 났다는게 아니고 저거 야 여기 이게 구르바시 관계사에 조심하세요 절벽쪽으로 넉백대면 안돼 야 이거 지옥이다 이거 와 공포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붙는다 으아 에드된다 저기 에드됐어 지옥이야 빨리 좀 잡자 이거 우와 이거 뭐냐구 뭐냐구 이거 뭐냐구 핵가족님 부활이 걸려있어요 하지만 기엥장 야 공포 하나 한방으로 에드되네 공포가 또 다른 공포를 불러오고 아랫돌이 무모증이 죽었습니다 너무 싫다 배만으로 어찌어찌 정리는 될 것 같은데 또 남았네요 또 쓸모있는 사람만 남았네요 아 이번엔 나라한 나라한 생존 빠삐놈 생존 노막래 생존 에드키나 생존 타이쿤? 해골점사 아니 힐이 진짜 잘 들어오고 있어 이걸 보니까 알겠어 힐러가 진짜 잘해 붕어빵 타이쿤? 핵과적 죽음? 만화가 없어 주펄놈 빠삐놈 사망 노마나 노슬모 어찌어찌 정리되나? 호랑이들한테 지지마아 하지만 핵과적 부활? 왜냐 내가 준 부활캔디 먹고 여긴 지옥이야 만화가 없어서 어? 명륜진사갈비 명륜기사갈비 힐힐힐힐힐힐 어 야 이걸 잡아? 만화 없어요 자 총알 다 썼으면 착검 지팡이로 패! 지팡이로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지팡이로 패 지팡이로 오오 다 잡았어 세마리 남았어 세마리 세마리 남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 세마리 남았어 양유지 동글량 동글은 양 양 양인데 또 빨아가지고 살리고 혈투사가 계속 건드려서 살려주는거 같은데 동글래모 양유지 만화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딜러들 붕대감아! 야 이거 장관입니다 힐러 물빵 먹으면 안되나? 저거 저거는 피해야지 어? 이거 누구죠? 그거요? 왜 천사가 되셨대? 디아블로에 나오잖아요 컷인 컷인 몰라요? 마지막으로 컷인 되는거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 복시리돌격때 만화 생겼어 이제 만화가 없어 힐러들이 만화가 없어 이제 오 잡았어 좋아 붕붕붕 붕찌붕찌 저거는 피해야 돼 붕붕붕붕 단단해지기 단단해지기 지금 자신의 몸에 붕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왕대 맞았어 주하인마 걸렸나? 오옷 옷 긴 싸움 양변 안되나? 7대2 7대2에요 7대2 7대2 오 잡았어 양변 양변 남았다 야아 최후의 7인 최후의 7인 최후의 7인 황야의 7인이다 진짜 근데 에드키나는 왜 자꾸 마나가 생겨? 뭐하는데 생기지? 법사 규제? 환기한거 아니에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팅은 또 해 유팅은 또 해 흫흫 이 와중에 응 사탕 주제 오호오호옷 야.. 내가 큰일 했어 내가 무슨일을 하셨죠? 힐러 부활했어요 제가 사탕먹고 아 근데 나 여기까지 파는지 근데 다시 죽었어요 왜냐면 마.. 마나가 없는 채로 태어나서 여기도 이렇게 비어있지 장관이네요 이거 이 어떤 부활 장.. 장렬하게 쓰러진 사람들 좀 봐봐 호랑이 옆에 아 사탕 달라고? 사탕이 이제 없는데 야.. 이제 사탕 때문에 살았어? 사탕 때문에 사실상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투가 끝난뒤에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구요 사탕 달라고 아직도 저는 안살려줬네요 사탕 어디있어? 그리고 침 말고도 사탕 어디있어? 그리고 침 말고도 사탕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침 말고도 안좋으셨는데 임있나? 임있나? 아.. 엑게 드나님이 주셨대 내꺼 먹어 왜 병관절이 검 또 죽어있어? 사탕 왜 병관절이 검 또 죽어있어? 복실절격대 사탕 어흐흐흐 침 설거지 하나도 주사위에 거 몰라 주사위에 거 몰라 주사위에 거 주사위에 거 몰라 나 100뒤와야지 뭐야 85 90 단단해지게 90 94 오 주펄 놈 와 대박 센불 98 센불 98? 센불 98 센불 98 개장 앞에서 98 나왔어 뭐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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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별 힐링 4천이 넘었습니다 피가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이거 어떻게? 누굴 쳐야되는거죠? 아무나 치면 되나요? 출표 야! 틀렸다 표범 딜 표범 딜 출표 쳐 출표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꼬민이 형 예 일로와보세요 어디있는데요? 여기 밖에있습니다 디컨트님 있는데 몰래 드세요 콱 아ски 이런거 입니다 고마워 흐에에 으으으으으으으으 야 이거 봐 요걸? 응 크흑 크흑 왜 저렇게 쌓아 놓은거지? 미친놈들인가보나 그거 아냐? 그 뭐..블루투스 스피커? 흐흐 뭐 저런거 있던데 할로윈 에디션 집중 안해요? 지금 풀 한다고 하시는데 놀러 왔어요? 네 조금 더 기다려야합니다 아직 부분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좀비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합니다 아직 부분을 외울 수 없습니다 흫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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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지가 제일 놀면서 돼 흫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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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보단 제가 높거든요? 흐흑 예상부터 정해야합니다 흐흑 흐흑 아까 위기순간에 딜했나보다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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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도 변하고 막 아니 1퍼센트는 내가 올리고 갑니다 진짜 뭐..뭐죠? 막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 문..나 문이 입구 컷이야 어딨어? 누가 징쳤어? 선생님! 네? 문이 닫혔어요 문이 어딨어갔는데? 선생님! 선생님! 할일없는 놈하고 전함이 어디서 왔는데? 할일이 없나? 할일없는 놈님 일로 오세요 진짜 집중 안합니까? 아니 문이 닫혔다니까 아니 그니까 들어와있어야지 어디가 계신 거예요 에? 딴 데 막 이런 거 딴 거 먹으면서 오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집중 안하고 할 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웃긴다 대학교 때 이거 교수님이 문 잠가버린 것 같다 야 너 안싸우냐? 저 뒤에 싸우고 있어 지금 아 시험날인데 시험날인데 얘는 왜 안싸우고 있어? 야 저 뒤에 싸우는 거 안보이 이름도 할일없는 놈이야 아니 또 뭔데 왜 자꾸 구경오는 거야 구경오지마 우리 어 알로쿠 알로쿠 변했다 평건제일검도 없고 지금 아 내 나 없이 이거 이길 수 있겠어? 어 나를 봤어 예상이 없으니 우선 예상을 정해야 난리네 난리 아유 할일없는 놈님 요즘 좀 어떠십니까 요즘 아 이 구독과 너무 웃기다 이 구독과 너무 웃겨 저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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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아 개그맨 나갔네 진짜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이네 안되겠다 수류탄 수류탄 야 재밌어 보인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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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을 아시겠네요 표정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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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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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힐 다 들어가는데 나한테 힐 다 들어가는데 수류탄 전방 수류탄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는데 우선 예상을 정해야 하하 끝내라고 끝내라고 우와 다 죽었어 아직 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아 아 자 보세요 지금 병건 제일검 병건 제일검 잠수 네임도 잡았어 영석 내가 걸어줬지 야 내가 또 한 건 했어 내가 꼬박꼬박 걸어줬거든 부활사탕 내가 꼬박꼬박 걸어줬거든 부활사탕 형 예 계단 위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야 진짜 나중에 들어와서 또 죽었어 바닥이 차가워 와 사장꾼 죽척 음악은 왜 이렇게 슬퍼요 죽어서 레이드 이거 한 다섯시간 하겠는데 아 이거 나중에 좀 60랩 되가지고 정식으로 좀 해보고 싶네 활력 좀 하고 싶죠 예 근질근질하네요 나도 지금은 급양관이지만 어? 이거 왜 새로 됐지? 죽으면 새로 되나? 저 저 잊지 말아주세요 저 계단쪽에 저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네 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아 전체들로 해야 되나봐 어? 다.. 아 감사합니다 담배 타임이라고 하네요 어? 이거는 이거는 저기 해야돼 야아 이걸 해야돼 어 이거 이거 아 이건 사제꺼다 이거 사제죠 어깨걸이 이거 아니고 사제꺼 체력 민첩성 어 어 알로크 알로크가 두번째 딜했어요 그리고 굶주린 줄리안 표범 이정도 딜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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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화장실 저도 화장실 다녀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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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녀올게요 5분 쉰대요 담배도 피세요 고맙습니다 커피도 지금 끓여야겠다 아 내가 전투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아쉽네 여기서 구경만 했잖아 여기서 아 내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엔 뭐예요? 알로크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고 어? 예쁜데? 자 아이 왜요? 아 모자 멋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노망네님 나 일나왔어 샘블님 축하드립니다 핵가족님 축하드립니다 저 저 드신거 없냐구요? 보라색 하카리 장신구요 보라색 하카리 장신군 이거 어디 쓰는거야? 숫돌도 발라야겠다 숫돌도 발라야겠다 어? 잘한다. 잘한다.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형. 아이고, 아이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일단. 아야, 갇혔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탕. 야, 이거 진짜. 기분 좋은데요? 사탕 다섯 분. 다섯 분. 다섯 분. 다음 무대. 누구 하실 거예요? 뭐하고 계세요? 아, 우리 스탠드업 코미디. 어, 잠깐만. 잠깐만, 나 박쥐.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저 박쥐 아니에요. 야, 춤을 추네. 야, 춤을 추네. 나 박쥐 아니야. 박쥐펄. 아니에요. 격리됐어, 나 지금. 아, 나 아니야. 여러분, 저 아니에요. 제1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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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네? 이 상태로 싸움은 못하겠죠? 에라이 박쥐 같은 인간아. 나.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야, 그. 탈 것이 필요가 없네요. 박쥐인데 점프는 왜 있는 거야? 흫. 점프가 있어. 대여사제 알로크가 이. 딜 두 번째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쥬그룹입니다. 아, 병원? 일이 생겼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왜 갑자기 병원에 가? 쓰러졌나봐. 에드키나님 많이 본 닉네임이라고요? 사사기에 많이 오른데는데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사사기에 스타라는데. 악명. 악명이잖아 그러면. 없어돼add 이. 용서 해안서만 하려고. 1 1 2. 몇 Help. 아. 은Mag. 경고 Nomor 1. 오케이 빼데크 빼데크 진짜 오옷 뭐야 잠목이 없잖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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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죄송 왼쪽이 아니라 거기 오른쪽이에요 무조건 주팔 잘못 오른쪽이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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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초범이나 잡을게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나 이번에 조팔력 좀 했어 본투력의 학살거 차비 아직 준비 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꿈을 외울 수 없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꿈을 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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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꿈을 외울 수 없습니다 뭐요? 뭐요? 왜, 왜 돌아가셨어요? 뭐요? 왜 시체가 됐어? 여기 줄파락 아니에요? 줄그룹이 줄그룹입니다 줄그룹 아지나, 침착놈의 아지나 침착놈 침착놈 침착, 아지남 사제 이상하다 혈신의 재단 뭐야, 한남만 보면 무는게? 이건 뭐야 뭐예요? 이런 어? 반사회적인 닉네임은 오디오? 몰라, 한남만 보면 무는게 이게 우리 파티에? 왼발잡이님의 팻이름이야 아... 팻 집어넣어! 왜, 왜? 호드패려고 만들었다 그걸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발견했어 두 시간하고 하하핳 ㅎㅎㅋ 하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핳 하핳 더 기다려야 기적의 지향 안 돼! 면역, 면역 ㅎㅎ 어디까지 가! 열망의 인도자? 어? 어둠의 도검. 어둠의 화살. 어둠의 화살 내꺼잖아. 136에 205. 사탕 시도를 30번 하면 한 번 걸리는데. 아. 뭐 흡수한다 쟤. 아진아는 이쪽으로 와. 걸리다. 걸렸다. 걸렸다. 뒤에 뒤끝 있어. 컷인. 유령 터져요. 유령계 주호민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컷인 줌. 오. 뭐 더 이상해졌어 얼굴이. 아예예예예. 와 공포 걸린거 봐. 나 안 걸렸어. integer Stellar judge took the task. 엑퍼 걸렸었는데. Churching 약자. 약자는 공포가 안걸려? 우측통행 우측통행 아지남 우측통행이야 알았지? 아 알았쌌 아 제가 들고 있는게 더 좋은거에요?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몰랐어요 난 팔타예부터 필요없어요 진짜 필요없어 어 부패한 무희 무희가 어떻게 하면 부패할 수 있어 부패했어 뒷돈 받았어 뒷돈 받았어 아니 무희가 부패할 일이 뭐가 있어 아 누가 핏받아 대상이 없습니다 또 부패해버렸네 환상적인 판 환상적인 판 저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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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무희가 나와서 그런가 음악이 흥겹다 어 그러네 근데 죽고나서 나와 와 여기도 있고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 하카르 신단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오 오옿 침착놈 주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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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팔놈하고 차이가 거의 13배나네 무기가 깨진 분들이 있대 무기가 깨졌어요? 무기가 깨지기도 해? 와이반색으로 깨지잖아 깨질때까지 열심히 한 적이 없어 공격 탈취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가방이 웅장해졌어 쟤네들 춤추고 있어 무슨 마사이족처럼 어 그러네 뭐 이러네 진짜 추고 있어 잠깐만 뭐 이러네 되게 뭔가 퇴폐적이야 비 오는데 흐흐흐흐흐흫 헉 어 오오오오헿 다 온다 춤추다가 나 언제 사납 됐어요 누구야 누구냐고 오! 누가 부패.. 부패함 무이 불렀어 이거 뭐냐고 총각 파트냐고 오오! 저거 뭐야 또 어? 이게 왜있어, 지옥불정량이 누가 불렀어 뒤에 아탈라이 아탈라이족 무희 썩은가지 썩은가지 부족 마른 나뭇껍질 부족 아니 이건 무슨 비트코인같은거에요? 아무 데서도 통용 안되는 돈은 왜 쉬는거야 여기서 사실 떡상 부족 이름을 왜이렇게 건조하게 지었지? 여기 엄청 많다 여기가 그거네 메인 공연장이네 가지마세요 갈비님 와 허골 뻑딱구 아 여기 어떻게 해야되요? 아 이쪽이래 이쪽 광칠기 왜 여기선 전사가 할게없다 뭐야 뭐야 부패한 분이 또왔어 전사가 할게없는게 아니고 주펄놈이 할게없는거에요 아하 빛기둥으로 오세요 빛기둥 어딨죠? 여깄다 여깄다 달려 쏘 와 액 어? 저 왜 어머 저 왜 죽었죠? 3 대 5 겨우 띵띵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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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행히, 나만 죽진 않았어 마지막 몇번째? 몇번째지? 한 10번 죽은 것 같은데? 띵띵 가치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모 자리로 오세요 세모 자리 저 인대 좀 굽신굽신 고맙습니다 세모 자리 파치님 탐되시면 갈게요 여기가 다 정리가 돼 내구도 아슬아슬하다고요? 뭐 정 부서지면 고치고 다시 소환하면 되지 않나? 근데 저기 밖에서 소환해야 하잖아요 왜요? 여기 안에서는 소환 안돼요 뭐야 아 그래요? 밖에서 소환해서 와야돼 아 나 무서워 이제 이 무기를 한번 죽으니까 무섭다 아 나 알았어 부패한 무이가 뭔지 죽은거에요 무이가 죽어서 부패한 무인거에요 아아아아 물리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였구나 시체야 시체 부두교로 살려낸거야 얘네를 피보가 어쩐지 좀 그 부패가 그 부패인지 몰랐네 물리였구나 저 나가야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다른사람은 나가도 되는데 안나가야되는 사람들이 나가네 나가도 되는사람이 있는데 하하 부모님 결혼기념이 언제에요? 하하하하 아 손 넘네 아 손 넘어 아 오는이지 아 봐봐 이거 부패한 무이 봐 색깔 하하하 어 걸렸다 한명씩 사라지는거 보니까 공포영화같대 막 병원에가 막 갑자기 하하하 어 뭐야 불사의 정수 비싸보이는 일입니다 그죠? 네 불사의 정수라니요 비싸 어 춤추는거 봐 얘 얘도 네임드자 진도 진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진도? 진도 몰라요? 삼국지에 카포에다 주고 있어 여기 밖에 기안팔사가 말했잖아요 저거 야 노예들이 양반 조질려고 만든 춤이라고 응 양반 조질려고 만든 춤 제 뚜껑 내부 삼입니다 수리로봇 가질러 가삼 가신 쉬었다 수리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시체다 어 뭐야 누가 눈을 던져 빠삐놈? 나 눈 되게 많았는데 괜히 버리고 갔다 지금 누구 뭐 수리하러 갔어요? 뭐 하나 저기 핸드폰 두고 가라 그래 안뚜가울거 같애 15분 наконец 야 음악이 끝내준다 여기 춤 구경이나 좀 해야겠다 왜 안되지?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풍경같아 댄스 배틀 신청합니다 솔로 솔로 댄스 뭐야 이 잭깐중이는 너무 싫어 레지자씨 독거미보다 못넣네 뭐야 이거는 방금 뭐였어요? 뭐야 이거는 방금 뭐였어요? 이야아 뭐냐고 소완? 왼발잡이 소완? 죄송 어둠에 문지기와 하순 그리고 병사들이요 쭈리로봇 후민이형 네 형은 수리하지 마세요 저는 고장난 게 없어요 뭐죠 이게?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엘룬의 돌이군요 이거 공연할 때 잘 쓰겠습니다 야 이거 옛날에 그거 같다 그거 늑대와 함께 춤을 그게 아닌데 뭐지? 그거 있잖아요 둘이 추는 거 춤추는 거 그거 뭐지? 영화에서 더티댄싱 더티댄싱 같애 빛이 너무 강해 펄프 픽션 같애 근데 안 봤어 이거 정말 싫다 형이 더 싫어 그 안경 부셔버리고 싶어 이거? 이거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보지? 이거였나? 아 진짜 열받는 요소 투성이야 여기 장인의 단안경 내가 만든 거 지능이 15올라가 아 진짜 열받네 어 나 머리 다른 건데 왜 이거 이거 대체 우리 19명인데 괜찮은 거예요? 네 19명도 안 되는 거 같은데 한 번 두고 있어요 침착농만 지금 침착농만 지금 치 Freak 급양관 맨탱을 양변해버리기 때문에 양해제 양 해제를 빨리 봐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어떻게 때려야돼? 양해제요? 아뇨 힐러가 해줘야겠죠 어 흑마 한 분이 지원사격 온대요 네 토템을 꾸셔야 되나요? 체내의 토템 치유의 토템 저는 토템을 맡으면 되겠네요 아 초대 이미 했대 커 커님 오시면은 커님 나갔는데 커님 토템부터 빨리 점사 침착놈의 역할이 없다니요 흠 정배때 쿨기 못쓰게 쿨기 미드 다 돌려주세요 전사분들 위협의 짐 시작하면 다 돌려주세요 정배배 배치? 저도 토템 토템명치 개세게 때려야지 아 정배때 쿨기를 못쓰게 정배 당할걸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치유의 토템 2순위 해골이 있는 목욕탕 저는 정배 당해도 된다고요? 한 명씩 입수시킵니다 안 돼 내 정신은 내 것이야 법사원분이 펄님이 정배 당하면 소환되면 냉돌신폭으로 구해와야 돼 나는 버리는 카드인가? 펄님이 정배되면 버려 좋아요 날 버리세요 그럼 안 깨도돼 오케이 그럼 일단 정배 당하기 전에 저는 이 쿨기를 빨리 써놓겠습니다 냉돌신폭 샹샹조각 샹샹조각 엄청 약해요 춤이 절로 나온다 아무나트? 아무도하나 고고고고 얘가 저주걸리는데 진도의 망상이란 저주로 갑니다 저주해제를 하시면 안 돼요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저주걸린 사람한테는 보여 저주걸린 분이 유령처리하고 저주해제 안하면 되겠습니다 아 망상 걸린 사람이 유령을 처리하는 역할이 딱 그 그 뭐라 그러지 순간적으로 딱 정해지는거야 역삼자님? 아 여기 로봇을 우편함에 놔두고가서 로봇을 우편함에 놔두고가서 오신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망상 침착놈이 걸리면은 어떻게 잡냐고 못잡네? 아 방장님 죽었어 왜 죽었어? 없어요 안오심 인스턴트 던졌네요 없어 아 입구에서 호두한테 당하셨나보구나 거의 위험해 호두에게 머리가 물렁해짐 데리러 가야되는거 아니야? 데리러 가야되는거 아니야? 으음 자 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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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왜왜 왜왜왜 에디댔어? 갑자기 잡는데? 깜짝이야 목욕탕에 뭐 잡았어 진도 진도? 진! 진짜 재밌는 게임 와우클래식 도 도 또 하고싶다 진도를 2행시 지은거에요 지금? 예 주펄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진! 하하하하 진! 진짜 재밌는 게임 와우클래식 쓰세요 여기다 채팅창에다 하하하하 타자 독수리 타자 한거봐 하하하하 진짜 재밌는 와우클래식 도 도타 개 섞어라 형 모르죠? 뭔지 도타가 뭔지 모르죠? 전혀 상관없는 게임이잖아요 도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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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계시죠 어때요? 도티님 만수로 할게요 그러면 계속 젠이 되나봐 주공 주공 주공을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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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필요해지는 시간이야 몇 안되는 자 난 손대 준비가 됐어요 돌숭이동인지님도 돌아오셨다 뭐냐고 뭐냐고 벌써 나왔어? 아프고 빨리 아프고 빨리 났네 전투 걸면 소환을 못한대요 너 가만있어 가만있어 예병하지 말고 돌동님도 소환해? 돌동님 네 사탕이 얼마나 나오지 자 어벤져스 어셈블 돌동님은 아포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언 포즈에 있다는 뜻이야 롱타 수리로버 한번 구경하자 네모에서 수리 오 오 야전수리로버 이거 봐 우와 기리리리릭 나도 쏴도 되나? 저도 쏴도 돼요? 횟수 있는거 아니지? 이거 그래도 파라 아니 장사도 할 수 있네 1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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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2회용 저 아이는 커서 집스가 된대 집스 응 사탕?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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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아야 위협의 외침 미니터 이어지고 어 진도의 방명 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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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토템 왜이렇게 세 치우 치우의 수호물 나는 이거 저주 안걸렸어 망명이 안보여 토템 딜 토템도 60이라서 세 토템 커신이 안보여 망.. 망명 저주가 걸려야돼 돌.. 복시리 돌격때 세뇌됐었어 세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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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해지기 세뇌 됐어 보겠어 진도 약한데? 토템 토템 어 나랑 같은 흥만해? 토템 토템 찐덕 찐덕 치우의 수호물 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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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토템 어 나 이제 보여 토템 이렇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어 시우물 토템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어 내 적은 토템이야 내 적은 토템이야 토템 토템 망명이 다시 보여 토템 조긍 도템 토템 망명이 왜이렇게 많지? 망령이 엄청 드글드글해요 안보이는 곳에 드글드글해 왜이렇게 된거죠? 망.. 왜이렇게 된거에요? 망.. 망명 안걸려봤죠? 망상 망상 걸리면 보이거든요? 그 컷인들이? 개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컷인 잡아야 된다 컷인을 못잡아 뛰어야돼? 영석 걸었다는데? 누구한테? 걸었다 영석 나는 5초..5분 남은 어? 모르는거 같은데? 어떻게 뛰어? 썼나봐 저 트롤 여기 수영장에 아 수영장에 있어서 안돼 아아 아 중간에 한번 일어났대 뛰어 띠띠띠 어우 징그러 다같이 뛰어 가깝네 달려 달려어 달려 달려어 누구야? 걸어가는 사람 달려어 달려어 걸어가는게 뭐였더라 인원을 인원을 그거야겠네? 뭐야? 더 보충해야겠네? 지금 또 보충해도 되지 않아요? 왜? 4 3명 빠지니까 21명 4 어? 풀인데? 근데 18명이야 실제적으로 형이 마이너스 1인분이에요? 형 저 저한테 따라가기 걸어놨어요? 아니요? 무슨소리에요? 지금 완전 동선이 다른데 뭔소리 하는거야? 푸는거 같은데? 빨리 가요 지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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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놨던거 같은데? 어떻게 겹쳐서 오지? 말이 안돼 겹쳐서 오는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일제사격 안보이는 망령한테 가서 쿨 잘 돌리면 좋을 듯 아아 진짜 추하다 추해 추어민 추하다 추해 진짜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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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카르 잡을 수 있나? 하카르는 막 복잡한데? 막 뭐 걸리면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는게 있는데? 이거봐 좀 다르게 갔잖아 그래서 막 저주 걸린걸 이용해서 딜을 해야돼 하카르가 뭐 옛날에 기억이 나 딱 한번하고 어영부영했는데도 기억이 나 뭐 어디로 가래나 어 막 독 걸려가지고 뭐 아 왔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왔습니다 몇분? 아 다 급하신가봐 하카르 아니예요? 네, 진도 다음 하카르 진도 다음이 끝판왕이에요 나 강림 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고수같죠? 나 강림이요? 아뇨, 진도 다음 하카르 어, 공대장 같았어요 기계 타고 다니는 사람 한명도 없다 아, 100골만 탄다고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되지? 나 얼마 있지? 아, 여기 있네? 옆에? 노박래? 200골 있네? 견해 타줘 아니,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천골을 만들 수가 있어? 옛날에는 천골을 만들기 힘들었어요 시청자들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고요? 에이 그 지루하라요? 주호민 작가님 그 그, 가오가 있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알아서 천골 만드실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무조건 주호민 작가님은 천골 직접 만드셔서 하실 거예요 애드? 어디서? 어디서? 앞에 정지 뒤에 애드 아, 뒤에 애드 났다 줄리안 호랑이 아니, 박물을 배울 수 없으니 아니, 콕콕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콕콕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나려야 그렇지 야, 만화 없어진 것 같아 아, 나 잔달라 부자가 오늘 되게 친해졌는데? 평판이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술 마실 때는 잔달라 억 잔달라 왜요? 잔달라 잔달라 잔달라는 잔달라는 너무 적으니 잔달라 잔달라로 합시다 이봐 두배야 두배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이야 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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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이거 하네 이거 말도 안 되는 협상이야 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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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인시대 때 1부 끝날 때 빙빙빙 돌다가 그 바뀌잖아요 김두한 얼굴 시청률 급감했잖아 근데 명짤은 2부에서 다 나오 김영철님 유튜브도 엄청 재밌어 야인시대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하는 거 많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아 지금 하시는구나 유튜브 1부 기억 안나요? 하얏이 나오고 나미꼬 나오고 그 막 구마적 심마적 나오고 그 싸움 얘기에요? 안재모님이 무술을 잘해가지고 그 액션이 미쳤었어 날까? 사탕 사탕 이제 몇 개 없어요 아 아 이제 계시지? 컥컥님 계시지? 진짜 흑마가 있어 이제 진짜 흑마 이 가짜 흑마야 아 이제 요새 못다네 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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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탕이야 저게 흑마 흑마 이게 토사고팬인가? 난 침창동꺼 먹을 거야 침창동꺼 줘 흑마 사탕이 나 이제 몇 개 못 만들어요 없어 이제 잘 안 뽑혀 애들이 이제 이게 잘 안 걸려서 영원으로 조각 만드는데 흑 흑 어 이제 없어 누구였지 아까? 내꺼 줄까 그냥? 나 쓸모 없으니까 인내가 안 걸렸습니다 아직 아 왔다 왔다 사냥꾼? 숫돌도 발릅니다 가만 마지막 숫돌로 침창.. 침창놈 사탕 버려잇 흐하하하하하 아 아 아 뭐야 아 좋은 거 주지 말라고요 아 두 개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쿨 같이 들지 돌덕님 왜 엑스야 존재 가치가 있대 불량사탕 버려잇 야 이번에 진도 이기겠지? 풀파티잖아 가르치고 18명 진도 잡고 진도 좀 나갑시다 억 선생님 진도 나가요 잔달라 커컹님의 사탕은 페르르 로쉐 침창.. 침창놈의 사탕은 그거 신호등 사탕 보노본 사탕 누군가 주문하는데 흐흐핳 반대 Week 분량사탕먹고 자랐잖아요 침창놈의 사탕은 그거지 ixon기 지켜줍시다 음 vs 생각보다 뭔가 соглас인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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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난 최상급 먹어야지 상급 줘 지도 지꺼 안 먹어 아 나는 내거 안 먹어 지도 지꺼 공장 사장인데 안 먹어 자기 과장 자기 가족도 안 먹여 어 비싼거 먹여 없어요 이제 이제 줄 게 없어요 이게 안 뽑혀요 근데 생긴 건 똑같애 그게 진짜 악질적인 거야 토템부터 때려주세요 제가 걸리면 부시지 마세요 제가 걸려도 부시지 마시고 제가 걸리면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걸려라 제발 주펄롬 걸려라 자 2티에 합시다 2티에 합시다 2티에 안되면은 양심껏 그 최악의 플레이를 한 사람 한 명 알아서 나갑시다 3티는 성공하게 내 분노 다 가라앉혔어 피해 분노 썼는데 아 저기 몽룩탕 침착매 없는 침착맨 누군데 침착맨 없는 침착맨팀 침착맨팀 5시 넘었다고 퇴근각 잡는다는데 아 무슨 말씀이에요 아 서럽네 아니죠 그런거 아 50 들어갔다 아니죠 아 최애의 토템 빠삐놈 걸렸다 와 빠삐놈 저 진도 저 진도에 망령이 너무 세 도템 아 저 해골이 생길때마다 저걸 없애주고 보시네 어 또템 토템은 내가 부셨다고? 아 아 수호물 세뇌 토템 세뇌 토템 세뇌 토템 죽어라 까 오 많이 깠어 어 세뇌 토템 죽어라 안되겠어 수류탄 수류탄 하나 까 어 진도에 망령 세뇌 토템 까 세뇌 토템 세뇌 토템 잡아 강력한 치유 치유물의 토템 잡아 진도 잡아 아 안정적인데? 오 세뇌 토템 잡아 세뇌 토템 잡아 또 온다 세뇌 토템 잡아 세뇌 토템 오 나다 나다 오예 오예 아 잘 죽었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잘 죽었다 그래? 에키드나 저희 담당이네 목욕탕 담당 세뇌 야 잡았다 야 믿고 있었다 규 도적사제 피로 물든 장갑 어 지능체력? 어 이건 진짜 내꺼다 이건 진짜 내꺼야 나 고대 하카리 우상 있었나? 없었지 지능체력 지능체력 피해와 치유량? 이거 진짜 내꺼야 그래 니꺼야 자 빨리 우리 하카를 잡으러 갑시다 이제 에킹 하하 미니코넨 까지뱀 적 AM 흑흑히 닿 가면 어떻게 해요? 와 돌덩님 축하드립니다아 아니 다 가면 어떡해 나도 놈이야 어? 목욕탕에서 버려졌다고 아 짐착놈 죽었어? 왜? 사탕 사탕급양관이라고 짐착맨 좀 누가 살려주세요 짐착맨 좀 누가 살려줘 야 진짜 무관심속에 버려졌어 방치됐어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자연스럽게 이동했어 진짜 열받아 자연스럽게 이동 아즈남 밖에 없어 나 죽은거 아는거 아즈남 너밖에 없다 진짜 그치? 야 비어왔다 여기에요? 어디가요? 없는지 몰랐네요 저 템 먹었다고요? 뭐 먹었지? 뭔 템? 그 어디까지 도망가냐고 뭘 먹어? 막탄! 오! 오옷! 오 나 이번에 데미지 제대로 들어갔는데? 야 이거 먹었어 진짜 양심 없다 이거 부활은 꼭 바꾸는 세요 진짜 양심 없다 양심 없어 오오오 영혼의 약탈자 야 여기 새들이야 오 용매 하카르의 자손 관광와서 템도 먹고 양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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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넘쳤는데 쓸데가 없대 뭘 알려주지? 알려주는 거 얘는 평판이 별로 안 늘어나요 산밖에 안 늘어나요 테이밍한데요 치지말래요 아 치지말래 아 난 쳐도 돼 형 쳐 쳐도 돼요 형은 네모 테이밍한다고 치지마시랍니다 네모 테이밍한다고 치지마시랍니다 아이씨 아니죠 되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으시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어 와 감사합니다 야 이거 완전 조롱하네 이거 어? 사랑에 빠졌는데 어? 천둥매가 됐어 하카르의 자손 이야 축하드립니다 애기가 됐어 애기가 우리 편 되면 되게 약해져 슈퍼 로봇 대준도 하카르 잡기 전에 어차피 계속 리덴돼서 눈치주래 오오오옿 어? 뒤에 하카르의 자손 어우 정신없어 어? 난 나가야겠다 여기서 지금 누구부터 잡아야돼? 영혼의 약탈자 이 친구부터 필러 뒤에 어우 딜이 안들어가 아아아아아아 도망간다 됐다 하카르 자손 한명 프리딜 한명 탈론 영..영.. 난입해가지고 지금 막 딜하고있어 딜이 안들어가는데 오오 겁먹었다 줄였다 다이아 양해주세요 아니 진짜 이 데미지가 안들어가지 자기들끼리 막 공유하고있는거 뭘 피같은게 다이아 치지마세요 다이아 치지마세요 오오옿 간빌러드도 왜케 없지? 피가 왜 차지? 뭐..뭐 걸려있나봐 다이아 양 다이아 양 와 다같이 잡혀졌어 왜 피가 안들어요 얘? 혀골부터 잡아야돼요 혀골이 피를 채워줍니다 영혼의 약탈자 아셨습니까? 나 아까부터 해골 때리고 있었는데 형은 몰라도돼요 사실 계속 차 피가 갈라당 먹고 또 먹고 영혼매 먹고 또 먹고매 아우 잡았다 와 진짜 지끄럽다 얘 아 아 아이고 난 아니야 난 안받거든 아 테이밍 그동안 이거 잡고있지 아 야 이거 이거 이것도 많이 얻어가네 장승구 신기하게 생겼겠네 쭈와 어우 뭐야 이거 독이야 뭐야 저 독, 해독 좀 감사합니다 바닥 피하세요 와 확 흐르다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네모까지 와야됩니다 자, 겁먹지마 드디어 왔어 이따 사진 하나 찍어 오! 깜짝이야 사진 한마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요 나 연출죽다 카카오에 혼자 맞서고 있는 것 같은 사진 좀 찍고요 관광지냐고 아 혼자 맞서고 있는 것처럼 됐어 이따구 인스타에 올려야 된단 말이야 하하 칼에 자성 하하 뭐? 뭐야 깜짝이야 뭐냐고 카르가 글씨가 나오게 찍고 싶은데 이 독 뭐에요 이거 어 뭐냐고 또 장판에서 나오네 영혼의 약탈자부터 와아 진짜 옆에 막 싸우고 있는데 보지도 않네 그리고 얘 자손들은 엄청 잘 날아다니는데 얘는 커져가지고 못날라 하칼은 아 뭐야 독 계속 맞고있는 사람이 누가 누가 계속 독을 맞고있어 쟤 사탕인줄 알았어요 아우 또 왔어 자 해골점사 해골점사 약탈자부터 어 나 왜죽어 아우 다음 확팩이 왜 나와요? 하카르 계속 왜 어떻게 에드되는거야? 왜 계속 나오는거에요? 형때문인거 같은데 원래 이런거에요? 형때문인거에요 형때문인거에요 저때문인거 같다고요? 응 왜죠? 왜 왜 주펄 주펄론 캐릭터 못생겨서 어그로폴린 영석 걸려계신분 있어요? 핵가족님 걸려계신다네 제 영석이에요 헉 헉 쟤넨 또 뭐야 원래 이런 구간인거에요? 와 진짜 힘들다 여기 생색 안내면 아무도 몰라 왜냐면 나 죽으면 놓고가거든 자기 피할시대야 자기 피할시대야 흠 야 뛰제 달려 저거 천천히 일어나서야 됩니다 코코볼님하고 죽을 보셨네? 코코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세동기가 있어요? 예 제세동기 몰라요? 기공으로 만드는거에요 기공을 만드는거에요? 그래서 둥둥 해가지고 전기충격으로 살릴수 있어요 확률로 확률? 몇 프로? 체감상 1% 다 나 한번 살렸어 필요없을때 그것도 필요할땐 안살아나 그냥 심심해서 한번 살려 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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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대 오오오오오오 제세동기 됐어 저거 심장 저거 충격기 뛰지말래 입 떠나지말래 입 떠나면은 시체가 찾아지기 때문에 뛰어야되요 그래서 안돼요 아셨어요? 입 떠나면은 뛰어가야되 응 그래서 나랑 안가 나랑 안가 너랑 안가면 니가 안가면 나도 못가 나도 니가 안가면 나도 못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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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라졌어 아 부활 되가지고 사라졌어 아 왜요 하면서 희미하게 사라져 뭐가 못생겼어 하하 하하 아니 캐릭터가 얼굴이 얼굴 자체가 인상이 안좋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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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버스 투블럭 진짜 멋있다 니 머닝 하하 이게 리버스 투블럭이야 아 저? 아 나는 포 그 그 그 못생겼는데 재미없게 못생기고 형은 재미있게 못생기고 아잇 재미있게 못생길걸 아 이거 이거 소환수 소환수 뽑지 말고 그냥 에듀되겠다 그래서 그 음 흠 음~~음음 이 맛이야 음~~음음음 어? 개 키우는 분 이거 하나씩 뽑아가세요 근데 이거 너무 좀 그건데? 성이 없는데? 너무 얇게 표현 되었는데? 이게 얇아 판넬이잖아 뼈모양의 판넬 종이 공작했네? 하긴 이렇게 큰 뼈가 어딨어 야 이렇게 하니까 입체감 있어 근데 그죠? 이건 입체감인데? 막상 가보면? 종이 독조심 독조심 떨어져 카코 좋은 카코님 저 있습니다 생명서 고맙습니다 최상금 생명서 어 저 있어요 써보기도 전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있습니다 또 있어 쟤네가 있어야 잡을 수 있어 얘네를 데리고 뭐 해야 되나 로머 오면 로머부터 로머부터 잡고 로머 이 독에 걸려있어야 하카르 딜이 가능하대요 음 맞습니다 공대원 전책에 코로나를 씁니다 오우 쉣 아 뭐 이렇게 그걸 한다고? 뭐 평균을 이렇게 한다고? 오 온다 온다 5미터씩 거리두기 해야됩니다 우리 다 잘 하잖아요 일단 잡죠 그래서 얘가 계속 올라오면 독이 묻은 상태로 계속 딜을 해야됩니다 사제부터 사제부터? 맞서 싸워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부터 때려? 이거부터 때려는 거 아니야? 아 오해예요. 숙제라서 억지로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영걸전 할 때도 이 표정으로요. 야, 드디어. 야, 씨. 그래서 독에 걸린 다음에 에드키나 님 위치해. 에드키나 님의 위치해? 어. 네모 자리.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 원래 이런 거야? 정해놓고 해야 되나봐. 대단하다, 이거. 이 정도로 다 지정을 해줘야 돼, 다. 무슨... 그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 운동회 그거... 장기자랑 하듯이. 과병이. 배치해서 딜을 하고... 왜 또 싸우고 있어, 여기이? 딜. 어디서... 형체티참? 하카르가 중간에 공대원 전체한테 피를 쪽쪽 빨아먹어. 아... 독웅덩이에... 응. 일부러 몸을 담그고... 독풍기. 피를 빨리면... 아... 피 쪽쪽 빨때 일부러 독 걸려가지고... 피흡을... 이상한... 그... 요인을 넣어가지고... 피흡을 못하게 해야 돼. 아... 내 피를 오염시키라고? 예. 자기 피를.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우리도 해야 돼, 그거는.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슬모지만 해야 돼. 그 하나면... 게트롤드. 양으로 바꿔서... 양변해줬다가... 아... 미리... 그... 올라오는 그... 이... 용매를... 양으로 해서... 보관해놨다가... 그거 쓰면은... 터뜨려가지고... 동무치기. 어... 이해했습니다. 야 이거 이해는 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다. 양변으로 보관? 있어요 있어요. 커크님 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먹고 죽지마 죽밤. 쭈욱 서주세요. 좋은데... 양변 해야되는거 아니야? 양변 해야되는 거 아니야? 양변 해야되는거 아니야? 양변 해야되는거 아니야? 양변 해야되는거... 베니... 오케이 오케이. 자리를 어떻게 잡아요? 나 이렇게 잡아 이 정도 여긴 내 자리 내 자리 여기 명당이다 명당 형은 왜 근딜 아니에요? 아니 오늘부터 원딜임 오염된 피 걸리면은 붙으면 안돼 오염되면 거리두기 그리고 가만있으면 오염되기는 힐러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피빨기하면은 이거 보관했던 백신 꺼내가지고 피오염시키기 붙으면 안되는데 꼭 살아서 만나 피트하우스 독해제하면 안된대요 힐러들 독해제하지 마세요 퐁듀 들어가고 나서 독해제하면 안된다 피해가 찬다 근데 나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했지? 에 assassin 멀리세 치ait 뭐 건다 오 단단해지기 죽음 맨탱 정배됐어 양으로 보관하고 부탱님이 도발 디컨트 죽쳐 벌써 두 명 죽었어 거리 두면서 거리 두면서 홍듀 고고 홍듀 어딨어요? 홍듀 뒤에 죽여야돼 용맨 아 나 걸린게 아니지 나는 지금 홍듀 옴 오 커컹.. 커컹 사망 어우! 나 뭔가 걸렸어 오 오오 왜? 오디 있어.. 나는 아니잖아 퐁듀가 늦었대 퐁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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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퐁듀 퐁듀 오 왔다 저거 양변 퐁듀 퐁듀 들어가자 멘탱 정배 당하면 양배.. 양변 해주세요 그리고 걸리면.. 이상한거 걸리면 퐁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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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퐁쥬 저거 죽여야돼 뭐야 끝났냐? 퐁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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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퐁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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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없네 밀리가 없어서 퐁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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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오염된 피 걸려가지고 죽었어 툭 어떻게 해요? 일단 가만히 있어요? 내 피를 빨 때 내 피를 독으로 오염시켜야 한다고요 근데 이거 피 빨 때 못 움직여요 다 빨리고 나서 한 7초 정도 걸리는 게 있더라고 그때 이동해야 된다고 그 전에 퐁듀를 해야 하잖아 미리 퐁듀를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 계속 독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될 때쯤에 까가지고 가서 해야 되나? 아, 계속 아, 나 이해를 잘못했었어 나는, 하다가 그, 피 빠는 거를 움직일 수 있게 걸어주면은 내가 가서 이렇게 묻히고 다시 오고 개개인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 동시에 이렇게 하길래 아, 피 빠는 사람이 한 명 실수해가지고 다 같이 피 빠는 건가보다 이런 건 줄 알았어 형이 그렇게 이해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한 명이 그거 하는 걸로 트롤인데 예? 그러면은 얘 죽이면은 나도 빨리 가가지고 묻히고 와야겠다 근데 만약에 묻히러 가는데 내가 그, 독에 걸렸어 예 그럼 어떡해? 그럼, 다 같이 묻히면 다 같이 이거 딜, 딜 들어가잖아 저, 뭐 일단 대기하고 있으면 되나요? 구할? 오옷 음,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오케이, 고맙습니다 병, 병룡가의 비닐 영혼의 조각이 부족해 음 음 음 음, 독이 아마 지속 있어서 중간에 풀릴 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파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퐁듀만 하면 돼요 도발이 안 돼서 퐁듀만 한다면 방어도를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개는 파란 피가 빨렸는데 그게 성공한 그건가 보다 퐁듀가 그죠? 나머지는 퐁듀 다 실패하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퐁듀로 성공한 게 훨씬 많으면 피가 조금만 빨려가지고 쪼금 차고 다 잡고 쪼금 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나봐 치말림이 이 얼굴이 아니라서 어글턴을 좀 갖고 이 얼굴을 알아보고 이 얼굴을 알아보고 이 얼굴을 알아보고 먼저 아저씨는 20억을 아니니까 괜찮아 20억을 이상일 수도 있어 당주님은 쿨기 다 때려 박으셔도 됩니다 있어 마이크를 어디 해야된대 하카르는 도구를 잡는 거래 그니까 그니까 딜하는 거보다 퐁듀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가봐 응 퐁듀만 하면 돼 거리 주고 주변에 오염되는 거 안 맞으면서 싸우다가 퐁듀 때쯤에 가서 묻히기 두 개밖에 없어요 거리 유지하다가 빠지기 거리 유지하.. 아니 거리 유지하다가 빠지기 두 개밖에 없어 3초마다 100의 피해 이거 엄청나긴 하다 어? 저 독에 걸렸어요 잘된 거죠? 아냐? 지금은 필요없어 쥐엔장 퐁듀 어? 해제 노래 그러면은 근데 2분 2분 지나고 나서 얘가 걸 것 같아서 빨리빨리 적셔놔야겠네 빨리빨리 잡아야겠네 할 때쯤에 한 요거 한 요정도 한 10분의 1 정도 달 때쯤에 아니 한 11분의 1 정도 될 때 묻히러 가야돼 내가 보니까 대충 눈치껏 얘가 힌트를 안 주잖아 하카르가 언제 빠는지 그 프로그램 깔면은 알려주잖아 일단은 뭐 준비는 됐다구옷? 이해했다구옷? 내가 방패를 끌게 하다니? 저렇게 society 흥 퀴즈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1자손, 왼발. 2자손, 디컨트. 이렇게 해서 대꾸나봐. 딜 사인하면 하래. 난 해도 되는데, 사실. 딜 시작! 하다가, 피가 좀 깎이면 빨려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놓은거, 흡수. 지금 자손 잡아야되지 않아? 이쯤에서? 아닌가? 어, 이제 슬슬 해야돼. 피 1분! 잡아. 얘야? 얘, 얘야? 네, 얘 자손 잡아. 묻혀. 자, 공기 묻히고, 묻혔다. 됐어. 다행히. 가. 때려. 형, 자. 돌송이동인지, 또 안 움직여. 돌송이동인지 안 움직여. 병원갔어. 전승도는 짓 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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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르 이놈아 오염됐다 피 5초 침 알고트 사망 우린 오염됐다 우린 오염됐다 아 두 명 실패 나쁜 피 빨아들여서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나 오염되고 싶어 어딨어 나 오염되야되는데 돌숭이동인지 죽여야된대 리센 노노 여기까지 내려가지 내려가지 말라 잡아야되는거 아니에요? 오염되야되는거 아냐? 퐁듀 어디서 붙여요? 퐁듀? 이거 하라고 할때 아 다 죽었네? 오염되요? 퐁듀거 아 오염되요? 아 할수있어야 돼? 있어야 하는데 내려오라 너무 어저다 아야야야야 살고 싶다고 말해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탁가를 끝까지 안 쫓아오나? 아 근데 이해는 됐어 그쵸? 이해 됐죠? 거리두고 오염되는 도구는 안하고 퐁듀은 하고 탱이 두 개가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대 탱이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을 정배하기 때문에 그 대신 탱을 할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그래서 탱이 정배되면 그거를 양변하고 그리고 부탱이 바로 맨탱으로 가고 탱하다가 걔 또 정배하면은 걔 다시 또 돌아가면서 하고 돌숭이 왜 자꾸 병원가 어디 갔었어? 가만히 있던데? 가만히 있었어요? 응 간이 나 이거 어떻게 깼냐 나 내가 이거 깨고 가 내가 여기서 아이템을 먹은 게 너무 신기해 아니 그때는 그.. 그것도 그렇고 좀 고스펙이었어 그랬나? 아 산탱으로 간대 고맙습니다 가치님 힐을 잘 봐주세요 형 왜 이렇게 그게 없어요? 피가 없어요 병에 걸려야돼 야 20명도 이렇게 통제 힘든데 40명은 어떻게 통제해? 그러니까 공대장 출신들이 사회에서 잘 될 수 밖에 없대잖아요 돌숭이 돌숭이가 강퇴당했네? 강퇴당했다고요? 응 없잖아 19명이요 지금 난 보이는데 응? 응? 어딨어? 아 있네? 돌숭이 어딨어 나 여기있네 돌숭이! 돌숭이 자꾸 뭐해? 뭐해? 설거지해? 죄송 죄송 노트북 엄청 뜨거워 노트북으로 보셨어요? 노트북으로 잘 돌아가긴 하더라 노트북으로 잘 돌아가긴 하더라 다시 엠발잡이 버프체크 나 이것도 먹을까 자연의 물리 노트북으로 잘 돌아가긴 하네 아 야아 3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똥 마렵대 신문지 깔어 탱어글 작업하고 딜사인 주면은 그때 때리세요 탱커가 먼저 때리다가 이제 치세요 하면 치고 야 이거 이거 이번에 못 잡으면은 똥 싸러 갈 사람이 있고 그거 할 사람이 있고 탱어글인데 왜 자꾸 때려 다 때리고 있어 탱 이거 어떻게 알지? 얘가 이제 피 빠는거야? 피 1분 후에 남았대 55초 아 여기 카운트다운 1분 다 어 잡아 자손잡아 자손잡아야 돼 이제 자손잡아야 돼 이제 자손잡아야 돼 자손잡아야 돼 자손잡아야 돼 자손잡아야 돼 자손잡아야 돼 자손잡아 자손잡아 피 어딨어요? 피 여기요 아 여깄다 됐어 야 난 오염됐다 이놈아 빨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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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봐라 이녀석아 아 양변 해제 빠라바라바라바라밤 두명 실패 두명은 그 탱커 두명이죠 굿 아 나 완전 성공 굿 우리팀 완전 성공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정배됐으니까 저 양변 메인탱 탱커 다탱커 끄인탱커 피빹 지하다 한 30초쯤에 나가면 될 거 같더라고 자솜 지금 자솜 지금 자솜 어딨어 자손 난 조금 더 뜯어봅니다 자손 어딨어 다시 가야돼 어딨어 어디야? 자손 뒤에 해골지라고 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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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붙여 됐어 붙였어 됐다구 파카르 이놈아 파카르 이놈아 내 평타를 받아라 내 평타를 받아라 좋아 좋아 좋았어 자손 또 양 야 많이 죽었어 지금 자손 어그로 자 어떻게 이렇게 자손 양변 나 왜 죽음 자손 잡을까? 나 병관리에서 죽었어 병관리에서 죽었어요? 자손잡아? 자손잡아 자손잡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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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잡아 퐁듀 퓁듀 히에이 히에이 퐁듀 힝 recommends 아.. 실패했네? 똥 안 마려가지고 갑자기 아 아까비 이거 되겠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그.. 스펙이 좀 부족한가? 공략은 지금 좀 되는 것 같거든? 다 이렇게 그.. 묻히고 그죠? 지금.. 지금 그거 해야돼 신문지에 지금 똥 싸고 있는 심장이 할 일 없는 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미리 독을 발라야 돼 한 2분 가거든 저 독이 몇 분 더 모아서 다시 갈까요? 한 명만? 뭐..뭐.. 누가.. 누가 필요해요? 딜러 뚜루? 탱커? 탱커? 탱? 밀리? 탱커.. 제가 수.. 수배를 해보겠습니다 탱커 되시는 분 하실 수 있나요? 60렙? 도적이나 전사 아 피를 또 너무 빨리 묻히면은 그게 안돼 엠관리가 안돼 아 맞네 내가 너무 일찍 묻혔어 한 30초 때 묻혔어 나도 도.. 독에 죽었어 한 5초.. 하고 해야돼 5초 전에 그래서 만화가 부족해서 계속 키가 깎이는거구나 그래서 만화가 부족해서 계속 키가 깎이는거구나 아 독오더를 30초 그 내려주시면은 제가 마이크로 좀 하면은 방송하고 한 몇 분 차이 나지? 아 몇 초 차이 나지? 한 5초 차이 나나? 응 제가 한 10초 때 들어가세요 하면은 5초 남기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5초면 길거든요? 10초 정도 제가 세가지고 10초 정도 제가 세가지고 들어가세요 제가 오디오로 해드릴게요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니까 원리는 이해했어 우리가 그죠? 아 와우톡이 있어요? 아 그럼 공모.. 공모장님.. 와.. 와톡.. 와톡으로 그리고 퐁듀! 퐁듀만 외쳐주세요 퐁듀만 외쳐주세요 퐁듀만 외쳐주세요 요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만화 소모 그 부담 없으면 그죠? 왠이 말씀하시는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새로운 동료는 언제나 환영이야 다시 왠이 흐은 나 이제 그거 없어 사탕 없죠 사탕도 없고 영혼석도 없어요 나도 쪼래? 60레벨에도 이게 그.. 그게 있어서인가? 아니 내가 얘 어떻게 잡았지? 어..감사합니다 그때 나는 대단했구나 급형간.. 급형간조차도 그게 없어 아 여기 들어갈까? 우리 들어가자 여기로 우리 다 저기로 가죠 나 지금 핫카르 꼬리에 깔려있거든요? 네 살려주실 수 있나요? 못살려? 근데 안살려도 되잖아요 안살려도 되잖아 아니 그렇게는 한데 더 좋지 퐁디도 안하고 구경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하는데 핫카르 꼬리에 깔려있어 완전 겹쳐있어 인내하세요 이게 핫카르 꼬리가 아니고 제 칼이에요 야 이걸 이걸 하는구나 하이예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제 목소리 지지직거리지 않나요? 제 목소리 지지직거려요? 잘 들려요? 알게이 자 힘내서 한번 합시다 저는 이제 사실상 여기서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토템이라고 해야 될까? 0에 가까운 지르라고 잡러졌네! 자 오시면은 이 나 이거 원리 이거 파악했고 타이밍 그 독 힐러 만화손실 만화손실 적게 해서 하면 이거 무조건 성공이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각각 딜 넣는 것도 있는데 피빛는거 이것만 지켜주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공대니 공모장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공모장님? 공모장님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네 목소리를 그 소리를 좀 더 키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키워도 되긴 하는데 제가 키우면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키워야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공모장님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힘내시라고 박수 쳐! 박수 안 치는 놈들 내가 볼거야 그게 나야 찾아보다가 못 쳤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ites 지금 다 오셨나 걸면? 아 지금 새로 세트님? 들어오시면서 좀 소환하면 될것 같고 침알쿠트님 등기받으러 가신다고 오시면 다가면 될것 같습니다 16명 과연 돌아올까요 단합이 좋은데? 뭐 한 번 쓰고 말써버라서 나가도 괜찮습니다 나가도абат기친 게 아니고 뭐 일로 들어오죠? 이제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다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그..합니다 내 귀에 도청장치가 들어있다 돌숭이동인진님 교대 시간이야? 일리청.. 일리트.. 아 일리트는 돼 일리트면 끝이지 솔직히 주펄놈이 좀 약간 짐덩인가요? 아니요 아 왜 형이 대답해요 공모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냥 가감없이 설명해주세요 짐덩인가요? 아 뭐 몇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어 몇 분? 아니 아 범인은 한 명이 아니야? 누구지 그러면? 50레벨이 있어 여기 50레벨 50레벨이 어떻게 들어와? 아 표정 봐 불쾌한 것 같은데 주펄놈 50레벨이 있다고 여기 아 치트키야 이거 얼굴 저도 이게 처음 잡는 거라서 공대장 아 공모장 지금 침펄 데리고 레이드 성공하면 이력서에 써도 합법이라고 합니다 아.. 아 진짜야 이건 2점이야 그러니까요 뭘 웃어! 아 어디 채팅으로 웃고 있어 아니 이거 채팅으로 웃지 마치 답답했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 주펄놈님이 뭐가 돼요? 아 아 아니 나는 하카를 잡아본 사람이에요 저도 잡았어요 음? 2년인가? 얼굴 없는 어? 자의 송곳니 하카를 잡고 제가 주사위 굴려서 먹었어요 나 하카를 잡고 그 코브라 대가리처럼 생긴 지팡이 먹어봤어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가짜야 그건 맞아 그건 맞대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줄그룹을 갔다온게 재생이 처음으로 갔다온 줄그룹이거든요 아아 처음 가셨는데 이거 공략을 잘 아시네 아니 이거 아무도 마이크를 안 잡... 아무도 오더를 안 하겠네 오더를 안 해서? 네네 아 이게... 왠지 않아요? 책임지기 싫어하거든요 아! 저희 시청자 채널에 아무도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해서 아! 살려줘! 죽어 그냥 어그로 범위 싫어하냐? 시원합니다 제가 안... 여기 네모 자리에 오게시면 애들 만납니다 가운데 딱 계시면 됩니다 네모 자리! 아 그래 여기 네모 자리 말이에요 네모 자리 네모 자리 알잖아요 이 조명 안으로 들어와요 이 조명이 나를 감싸네 아C 가려진 커튼 틈! 4 2 2 5 어깨 포상이죠? 디스코드로 직접 듣는, 노래 소리? 레이든 보람이 있네요 레이든 한 보람 있죠? 어떤 보람이 있죠? 늪! 늪! 실시간으로 들었어 방송으로 2, 3초 뒤에 듣는 게 아니고 누구 보다 더 빨리 들었어 지금 여기 있는 저는 19분 다른 사람보다 2-3초 일찍 들은거야 침착맨에든 피로가 싹 풀리는거 같네 싹 풀리죠? 아 근데 참 다른 사람이 피로 쌓이게 하고 내가 피로 풀게 하고 당신 말이에요 당신 뭐 안들리는 척 없어 당신 얘 히드라리스크 닮았다 그죠? 누구요? 박칼이요 그러네 그거 히드라리스크에다가 틴커벨 유전자 그 교잡한거 같애 틴커벨을 그 GMO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만든거 같애 그 후레쉬맨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조그맨는데 그 진화광선같은거 쏴가지고 도시 도시 빌딩만큼 커져가지고 싸우잖아 항상 전대문 특징 우리 여기 지금 디 디스코드 다 실명 뜨고 있는데 괜찮은거야? 네? 실명이 뜨고 있는데 괜찮은건가 모르겠네 내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내리지? 모르겄다 내리는 법 몰라요? 실명으로 많이 해두셨네 내리는걸 어떻게 몰라 헬 뇌님이 거의 오셨는데 폐를 막대하게 끼치네요 죄송합니다 노래불러 로..노래요? 아니 돌순이동인지 그러게요 돌동님이 선생님이 마이크를 내리셨네 뭔 50자리가 와서 선생님은 빼고요? 급양관한테 할 소린가? 55렙을 잘못 말한 거 같은데? 55렙을..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영석도 걸고 진짜 열심히 안 했어, 게임을 할 거 다 했죠? 55는 돼야지 열심히 했지 55렙 현재 지금 들고 있는 카라고 방패 갖다 버려도 공략에 하는 지장 없죠? 없지유? 갖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있어도 그냥 너는 눈싸움 눈물치 갖고 와서 하카드한테 계속 던져도 똑같애 하하하하하 아 나 눈 받았는데 아 텐트님 들어오신데 저 이거 영원석 못 빨아가지고 없어요 이제 사탕도 못 만들어 콕콕님이 소원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아 이거 1티에 끝냅시다 지금 뭐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공모장님도 힘드시고 나 지금 신문지 깔았어 아 소원 들어오셨다고 하네요 나 배변패드 깔았어요 지금 깔았어요? 예 나 이렇게 만들겁니까? 그 정수리에 펴 바르세요 집중! 어디 웃고 있어? 공모장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직중! 랩을 좀 낮으시긴 하시는데 예 그 혹시 이거 잡고 업으로 넘어가시려는거 아니죠? 그 라그나로스트까지 잡으신 아 그거는 해야죠 그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60랩 찍고 쭉 돈다고 라그랑 그.. 오닉시아랑 저 뭐야 아 혹시나 줄그룹으로 오시길래 개같은 것들 다 해가지고 심창맨 한번 나도 해야지 아이고 이거 하니까 재밌네 레이드 말할 수 있잖아 아 내가 지금.. 기여할 수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 그쵸? 좀 잉여라서 기여할 수 있으면 더 재밌는데 재미없겠다 아니 그니까 기여를 안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레이드 여기서 그냥 퐁듀밖에 없어 그냥 계속 멍하니 있다가 아 래파도 잡는다고 말해! 공대장님이 돌려까기 선수래 결단력 그.. 결단력 이런 게 있어야 돼 할 말은 해야지 공카 콜라 죽들 좀 챙겨주시고 자 전 준비됐습니다 난 언제든 준비지 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모장님이 디라라고 할 때 해! 하카르 개섰거란 어디서 자꾸 올챙이탄 쏘는 사람들 있어? 올챙이탄은 못 참아 진짜 주펄놈은 예외야 맘껏 때리세요 하카르 개섰거란 감당할 수 있겠어? 난 돌이 개깔이라 데미지가 두 번 들어가는데? 징격 없으시다고 아 노트북 터질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왕축 징격 없으시대 노트북이 저 사양인가 보지 노트북이 저 사양인가 보지 내 노트북은 이거 돌릴때 펜도 안 돌아요 와우 할 때 와 형은 엄청 지금 있는 컴퓨터보다 더 좋대 데스크탑보다 나 이것도 먹어야겠다 이거하고 지를 찾기하고 똑같아 형 형 형 형 아 감사합니다 자연 보험 의약 감사합니다 몰라맞아 와 자연피해를 흡수할 수 있어? 쩐다 아 말하지 말고 알았어 아 진짜 10초 디빔 풀하고 가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와 멋있다 아 퍼지겠습니다 자 시작 됐습니까? 저희 네 어글탐 조금만 줄게요 예 오울챙이탄 쏘는지 볼까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뀨겨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하카르 자손 정조에요 양해 주시고서 체말고트님 1 봐주세요 저는 자체적으로 붕대 감을게요 힐 아 아 안 먹게 어차피 딜 안하니까 어 아 태트님 태트님 1 아이고 태트님 어 그래도 푸셨네 태트님 죽었어 어 방태계라 이어물이 좀 낮아서 착취 30초 응 세말고트님 1 봐주시고 힝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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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착취 15초 남았거든요 슬슬 힝듀 담가주시고요 힝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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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느려 느려 오케이 힝듀 짱사 잠궈주세요 안걸려계신 분들 힝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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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제해주시고 좋습니다 저 양해 주시고 치말고트님 일밀어주시고 치말고트님 12시로 아직 치말고트님 어글이예요 저 어글봐주시고 저 양해 주세요 치말고트님 12시로 고개 돌려주시고 콩쥬 적십니까? 5초 15초 미리 적셔주세요 콩쥬 다 적셔주세요 저 양해제 좀 해주시고 탱퍼분들 빼고 다 아 좋아 아직 치말고트님이에요 치말고트님 일밀어주시고 나 힐러야? 힐러 연역이나? 왜 안되지? 네 치말고트님 양해 주시고 네 걸렸습니다 저 양해 주시고 고개 12시로 돌려주시고 네 수화 양해주시고 20초 남았습니다. 착취. 미리 잡아주세요. 자손. 자손 잡읍시다. 저 다시 양해 주시고. 저 양해 주시고. 맨탱 양 좀 해주세요. 치말고튼 힐 봐주세요. 눕히면 안 돼요. 오오. 좋아. 어! 엑히드나님 힐 드릴게요. 아까와는 다르다. 치말고튼 12시 고개 돌려주시고. 맨탱 양 좀 해주세요. 나도 힐 하고. 저 해제 좀. 우리 뭐냐고? 왜이렇게 잘하냐고? 스마거트님 양해주시고 착취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 이제 마격이 들어가요 저 양 봐주시고 아 나 걸렸다 스마거트님 힐 봐주시고 맨탱 양 좀 30초 남았어요 자손 지금 잡아놔주세요 미리 자 퐁듀 접수로 갑시다 맨탱 양 좀 해주시고 스마거트님 힐 봐주세요 이거 양 퐁듀 가시면서도 힐 좀 봐주셔야 돼요 기사님들 좀 더 가까이 가야합니다 저 양 해제 좀 해주세요 양 해제 좀 해주세요 자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오! 좀 안됐어 더 맞으면 달긴 다니까 멘탱 양 좀 봐주세요 멘탱 양 좀 봐주세요 멘탱 양 좀 봐주세요 저 좀 아파요 멘탱 양 좀 봐주시고 네 오일하시고 스마거트님 힐 좀 봐주세요 스마거트님 힐 좀 봐주세요 나 이제 붕대 다 썼어 할 거 없어 잡겠는데 샘벨 양 좀 봐주시고 스마거트님 힐 봐주세요 네 멘탱 양 좀 봐주시고 죽어라 하카르 이놈아 죽어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건데 어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소리로 하니까 금방 하네 응? 수리하니까 금방 해 아 공대장님 오더가 너무 스무스했어 진짜 아 스무스 난 어차피 저기 방패 필요 없습니다 뭐야 이거 왜 나 안나와 내꺼 방패가 정신력 필요 없잖아 야 이건 필요해 이건 필요해 형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하카르의 심장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차비 누르세요 하카르의 심장은 무조건 차비 아 하카르의 심장은 저기 네 지금 올려주셨는데 네 저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잔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요? 네 아마 캐스터분들이 거의 많이 쓰실 것 같기는 이렇게 세 개 아 나도 할 필요 없나 붕대장이래 붕대나 많이 와버려 봐 야 이게 오더가 있고 없고 천지 차이네 슈퍼님도 맨탱 한번 하실려면 이거 아이기스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다 아이기스 원래 이거 보통 방송하는 사람이 공모장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한 번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해야 돼 전사인 이상 해야 돼 원래 이게 메인탱 시점이 되게 멋있거든요 이렇게 힐을 계속 받고 그래 그런게 방송이 좀 나가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치 있네 봐봐 이렇게 딱 이 포스가 얼마나 남다를 거 아냐 내 등 좀 봐봐 등을 이 등을 보면서 할 거 아냐 딱 메인탱이 어 너무 싫은데? 주팔센스의 침착하고 발음 좋아서 공모장 하기 좋대 한 번 해보세요 자아 준비되셨죠? 그럼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저한테 100골드씩 주세요 오 이렇게 한다면 쨔야지 그거 아니 왜 왜 왜 진짜 줬어 필요없어요 아니 이거 보니까 대충 어떻게 잡는지 숙지가 되면은 지시할 수 있을 거 같아 그쵸? 아니 1000골드씩 주세요 그니까 주우민 작가님 그 레이드 라그나로스 그거 하세요? 맨탱 예 고 아 저 오늘 저기 기념사진 한 번 받고 가죠? 여기 아 시체 앞에서? 좋다 여기 쓰세요 여기 시체 앞에서 아니 머리통 쪽에서 써야돼 이거이거이거 어 여기 얼굴 보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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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기 머리통? 아 거꾸라졌네? 거꾸로? 키 작은 노음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키 큰 나일들은 저기 뒤로 좀 가시고 앉아 앞에 앉아 응응 앉기 딱 모이세요 자 침 알고트님 일로 오세요 왼발잡이 님도 더 가까이 오시고 어디 봐야돼? 꼬추 사냥 쟤 왜 자고있어? 죽었나? 야아 이거 좋다 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하나 둘 셋 찰칵 아 찍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죠 이거? 그거?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 올리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요? 알트 Z? 알트 Z 누르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저도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재밌었다 자 컴퓨터 안 터져서 다행이고 자 아 사실 끝까지 잡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잡네요 칼까지 목소리로 하니까 바로 목소리로 할 걸 그랬어 자 고생했어 앞호 열어달래요 아니 앞으로 가지라 귀환석 없어? 어 있어 스톰을 여셨네요 나 깨졌잖아 자 저는 이만 물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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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이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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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나가고 첫 마이크를 아이고 꺼버렸네 아이고 꺼버렸네 자 잡을 줄은 몰랐는데 어? 어떻게 들리지? 아아 공모장님 말씀하신데 누가 나가? 아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나갔는데 왜 들리지? 하하하 아아 스톰이든데? 네 다음에 또 소원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템 팔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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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찌그레기 이런거 은행에다 넣어놔야잖아 찌꺼기 ㅋ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그리고 가라앉은 그 뭐 하카르 거기 신전도 가야되나? 서순이 잘못됐네? 하카르 신전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카르를 잡아야 되는데 엇? 본체부터 좁혀서 사원을 가네? 아 여기 돌동있다 여기 돌동 아 오늘 줄그룹 열려가지고 좀 접속 많이하나보다 전에 왔을땐 이거 되게 비웠었는데 감사합니다 암흑주무 공격력 33 후반 레벨업은 필드 방해하는 호두쉑도 많고 해서 템 파밍 겸 던전 뺑매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 55렙 이후엔 4대 인던 아 맞어 4대 인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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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6 주문공격력 33 뭐가 더 좋아? 릿지로보가 더 좋은거 아냐? 체력이 많으니까 안정적이잖아 체력이 많아잖아 아 이게 무조건 더 좋아 가빔 퀘스틱이 너무 많이 쳐지 퀘스틱이 너무 많이 쳐지 점포 케이블 어디있지? 후 이거 정리 에드온이요?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에디백스 영어로 에디백스 점퍼케이블 어딨어요? 이게 이거 이거 어떻게 변했어? 오 멋있는데? 이거 팔아 이제 니찌 니찌로 팔아 오 오옷 오옷 어 이거 비교가 안 돼 이게 훨씬 좋네 오십사 오옷 오옷 이거 뭐야? 시간의 무료는 자꾸 주는거야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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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일 수 있네? 이거 어떻게 닫지? 안 움직이기 하고 싶은데? 안 움직이는 거? 물건 팔고 끝내갔다 이게 뭐야 이거? 징그러 사람이 얼마 전에 없었는데 줄그룹 열리면서 해보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본섭각이라고요? 왜요? 어둠땅 언제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몸조심하게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요즘 요즘 와우를 하면 클래식을 못하잖아 본섭을 하면 그죠? 개불편하잖아 직박이 형도 이거 적응을 못하더라고 와우 클래식 한창 다 할 때 적응을 못해 왜 지금 왜 이렇게 해야되지? 이해를 못한데 불편한게 너무 많고 뭐 하려면 또 막 다 막 뭐 타고 가야되고 막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본섭을 맛을 들이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본섭을 최대한 복용을 안해야될 것 같아 그리고 아웃랜드가 열리는 거는 뭐더라? 레벨 1부터 서버 생긴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와우 클래식에서 아웃랜드가 열리는게 아니고 아웃랜드까지 열린 서버가 다시 또 열려서 1부터 불성이 지금 열리는게 아니고 언젠가 열리면 그래서 뭐 그거를 레딧 같은 데서 그 의견을 받고 있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아웃랜드랑 리치킹 노스랜드가 최전성기였으니까 그게 따로 나오면은 클래식을 안할 것 같아 오리지날을 그죠 근데 이 서버에다 오리지날 서버에다 열면은 클래식 서버에다 열면은 좀 유입이 좀 덜하겠지 왜냐면 1부터 시작할 때 다 또 막 어? 다 똑같아? 해볼까? 이런게 있는데 다 이미 다 막 고인물 있고 하면 또 하기 싫잖아 근데 문제는 처음에 유입은 당연히 아웃랜드 서버를 따로 만드는게 낫지만 불성 서버를 그러면 이제 지금 하는 오리지날 서버가 좀 약간 사장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어차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리지날이 아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이기 때문에 딱 평 좋았던 노스랜드까지 노스랜드까지 아니면은 쭉 가 쭉 가고 클래식이 클래식2가 또 생겨 그래서 계속 따라가 열차 버스 배차 하듯이 버스 배차 하듯이 버스 배차 하듯이 계속 가 근데 이런 어떤 옛날 서버 개념은 많았어요 메이플스토리도 옛날 노가다 하던 시절이 좋다고 그 서버 막 사설 막 그런 서버 막 해가지고 하는데도 있었고 울티마 온라인도 르네상스까지만 해가지고 하는 데 있었고 라그나로크도 그런 거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있어 자기 그 어렸을 때 했던 추억의 그때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서버가 있었어 근데 이제 본사 게임 본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정식으로 운영을 안 할까 뭐 리니지도 아마 있을걸? 옛날 서버 기준 그거 클래식의 클래식 아무튼 레이드를 맛봤는데 지금 뭐 오늘은 견학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팀에 뭐 전혀 도움이 좀 없었지만 다음에 좀 성장을 해가지고 가까운 인덤부터 쭉 돌고 해서 레이드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레닉트가 하면서 또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이게 왜 와우 를 대표한 MMORPG가 왜 그 전성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MMORPG에는 MMORPG에만 가지고 있는 그게 있다 매력이 있다 말 그대로 여기 3개다 MMORPG ORPG 사실 와클도 유럽의 노스 탈리오스라는 바닐라 사설 서버 문 닫아서 생긴겁니다 그 사설 서버가 이렇게 있어 자 재밌었구요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저도 가볼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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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